8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불주세원 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발언하는 내용입니다 알고 없으신 분도 계시군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주세요 선남자여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수의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 할 때 또한 모든 보살 성문 연각인 유학과 무학과 내지 모든 선지식들에게 내가 모두 권청하여 열반에 들지 말고 일체 불찰 극 미진수 겁토록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끝나고 중생계가 끝나고 중생의 업이 끝나고 중생의 번뇌가 끝나더라도 나의 권청하는 일은 끝나지 않는 이라 순간순간 계속하여 잠간도 끊어짐이 없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는 이라 이제 이 보현행원품 열가지 보현보살의 서원 가운데 여섯번째 일곱번째 여덟번째 이 세가지 그 발언이 청전법륜언 지난 시간에 했고요 청전법륜언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또 수많은 선지식께 불보살님과 선지식 많은 분들에게 법문을 계속해서 설해주시기를 발언한다 법륜을 계속해서 굴려주시기를 발언합니다 계속 법을 설해주십시오 하고 발언하는 내용이었고요 이어지는 것이 오늘 이 청불주세원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러주시기를 청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부처님을 이곳에서 계속 머물러서 중생들에게 법을 펴주시기를 청하는 내용 비슷한 내용이지만 청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부처님을 부처님께서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나에게 또 우리 일체 중생에게 법을 펴서 우리 일체 중생들의 괴로움을 해결해주시기를 발언하는 발언한 마음을 내고 그러한 부처님의 법문을 어디가서도 제가 들을 것이니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발언합니다 법문해주시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발언을 하려면 그 발언하는 사람의 마음 자체가 내가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겠습니다 하는 발언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번 여덟 번째 나오는 발언이 상수불학원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따라서 언제든 내가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를 발언합니다 이제 이런 세 가지가 연결된 원입니다 이걸 잠깐 보면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계셔주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온법계, 허공계, 시방산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아주 작은 특근을 만치 많은 수의 부처님이 일체 모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 할 때 또한 부처님뿐 아니라 모든 보살, 성문, 영각, 일체 모든 수행자 깨달음의 길에 가고 있는 수행자를 얘기합니다 괴로움의 고해바다를 건너는 이들 괴로움의 고해바다를 건너갈 때 배를 타고 간다래요 그런데 대표적인 배가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문 듣고 깨닫는 사람 연기법을 깨쳐서 깨닫는 사람 또 일체 중생을 위한 이타적인 발심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 이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어떤 방법을 닦아서 수행하든지 그 수행자, 그걸 이제 성문연각보살 수행자가 됩니다 그런 연각인, 그런데 이런 보살 수행, 이런 다양한 수행자들 가운데도 이제 유학과 무학이 있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공부할 게 더 남아있는 사람을 유학이라고 하고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이제 아라하네경지 더 이상 공부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이를 이제 무학이라고 합니다 즉 아직 공부할 것이 남아있는 수행자 그리고 공부가 완전히 마친 수행자 그리고 부처님, 일체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또 내지 또한 일체 모든 선지식들에게 내가 모두 권청한다, 권하여 청하옵니다 일체 모든 이 공부의 길을 걷고 있는 일체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항상 권해서 청해야 된다는 거죠 열반에, 섣불리 빨리 열반에 들지 말고 즉, 이런 얘기가 있죠 선오록 같은 걸 보면 큰 스님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즉,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 수행자들을 보면 중생들과 인연을 만나서 만나서 법을 물으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법을 묻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일상생활을 살고 자신의 삶을 살 뿐이지 굳이 법을 묻지 않는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법을 설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법을 설할 수 있는 조건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즉,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법을 설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섣불리 법을 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방법은 항상 청법이 있을 때 그래서 그걸 상징하느라고 청법과를 먼저 부른다고 했죠 즉, 중생의 요구가 있을 때 중생에 응해서, 중생의 수순에서 중생의 마음에 응해서 거기에 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불교의 법을 설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법문을 설하시거나 아니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거나 그래서 중생들의 어떤 청법과 발심, 청불주세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법을 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들이 인연을 만나면 베풀되 인연이 없으면 쉰다 하듯이 그냥 쉬는 거죠 아무 일이 없으니까 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지식들이 법을 설하는 유일한 때가 있으니 그때는 바로 중생들이 원할 때 중생들이 법을 설해주기를 원할 때 법을 설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부처님은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부처님 눈에서는 쉽게 말하면 부처님 눈에서는 이 세상 온 우주 전체가 아무 일이 없습니다 누가 아프고 고통받고 하더라도 그거는 중생심에서 봤을 때 분별심에서 봤을 때 아픈 것이지 꿈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과 똑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지 그걸 내가 아프고 그거는 자기 중생심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사실은 부처님께서 범천의 권청을 하고서 법을 설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무사인 본래 일이 없는 분이시니까 이 세상도 사실은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설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중생이 응하면 요청하면 그때 법을 설한다 왜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중생들에게 부생들이 그 허망한 착각의 괴로움에 빠져있는 중생들에게 그 허망한 착각의 괴로움을 깨주기 위해서 법을 설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수많은 선지식 성문보살 영각의 수많은 스님들 또 유학과 무학 배울 것이 남아있든 배울 것이 다 끝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든 또 일체 모든 선지식들에게 우리가 권청해야 된다 법을 설해주기를 청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열반에 들지 말고 즉 혼자서 그야말로 일 없는 자리에 딱 계시지 말고 일체 불찰 극미진수 겁도록 억겁도록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해달라고 청한다는 것이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 그게 이제 청불주세의 원이고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 배경 아닌 배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초기 불교 경전에 디가 니까야라는 곳에 보면 대반 열반경, 대승불교 열반경 말고 초기 불교 열반경, 대반 열반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러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안한존자가 시자였잖아요 시자였는데 안한존자에게 묻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은근히 묻는다 이렇게 해요 안한존자에게 부처 내가 좀 더 오래 이 세상에 남아서 정생을 구제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뭐 바라느냐 청법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세 번 연이어서 물었는데 그때 이제 안한존자가 안한존자가 깨달음을 얻은 안목을 갖춘 제자가 아니었죠 안한존자가 그걸 청법을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세 번 연이어 청법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열반에 들겠다 해서 이제 열반에 드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 많은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걸 안한존자의 허물이라고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던 그런 문화 전통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안한존자처럼 부처님께 법을 청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법이 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신다 뭐 이런 어떤 것을 이런 전통이 있었다 보니까 이러한 발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법을 설하고 내가 법을 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옛날부터 구법여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구법 구법여행을 떠난다 여기도 아마 구법여행을 오신 분들 많이 계실텐데 여기저기에서 선지식을 찾아 구법여행을 떠나는 것이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구법여행을 떠났습니다 옛날 스님들은 법 하나를 구하고자 선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천리마다 하고 지금도 수많은 유럽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도로 안타깝죠 인도에 가서 불교가 다 망한 인도에 가서 힌두교 성자들 그들이 아는 사람들은 거기 밖에 없으니까 이게 우리 아직 대승불교 대승불교라든지 우리 불교의 정신보다 인도의 성인들이 아마 좀 더 알려졌었나 보죠 근데 그나마도 인도가 그런 어떤 뭐 무슨 마하리시니 뭐 마하라시니 이런 다양한 인도의 성인들이 그나마 이제 비슷한 법을 이렇게 좀 펴고 있을 수 있는 것 또한 역사적인 배경이 바라문교 자체에서는 이런 깨달음의 전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승불교와 초기불교 불교 경전을 만나가지고 이제 대승불교를 퍼섭하게 돼요 퍼섭해가지고 새로운 종교인 힌두교를 만들어서 힌두교의 뭐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 신을 부처님도 이제 힌두교의 신으로 퍼섭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대승불교를 확 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힌두교가 상당히 뭐랄까 교리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러한 교리적 배경 하에서 이제 어떤 깨달은 이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나 뭐 굳이 표현을 해 본다면 그 부처님이나 또는 선사시대의 그 선 그 조사선이 활발했던 그런 어떤 선의 시대의 어떤 황금계에 있었던 그들의 법에 비한다면 이 힌두교 성자들의 법은 이 어록 같은 것들을 그 가르침들을 보면 아 분명히 이제 안목이 좀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 유학도 마찬가지죠 저기 뭐죠? 중국에서 나온 유학, 유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적인 것이 불교를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뭐 성리학이며 아주 놀라운 그 세계관이 상당히 확장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유학자들이 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이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한다 하는 것은 그러면 부처님이 지금 안 계신데 아 그럼 스님들한테 청하라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번질적인 뜻이라면 이제 이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다음을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은 상수불학원인데요 제가 부처님이 계속 불법을 설해 주실 선지식 부처님께서 여기 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청합니다 또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려면 내가 저는 그 법을 따라서 부처님 법을 따라서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발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상수불학원이에요 항상 부처님의 배움을 따라서 공부하겠다라는 서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바세계에 비로자나 부처님께서는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으시고 즉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석가문이 부처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가면은 지금의 비로자나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듯이 모든 부처님의 삶을 석가문이 부처님의 삶을 배우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이게 이제 화엄경에서의 어떤 그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한 그 법신을 설하고 있는 경전이 화엄경인데 즉 이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다 그러면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신데 그럼 부처님 법을 따라서 배워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그런 부처님이 아니죠 이 사바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있는 지금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가문이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열반하셨잖아요 근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지금 이 사바세계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해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법신인데 법신은 법을 몸으로 한다 그럼 무엇이 법인가요? 우리 불교교를 배우다 보면 법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이래요 첫 번째는 불교에서 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첫 번째는 존재의 뜻이 있어요 일체 제법이라면 일체 모든 진리? 이 소리가 아니라 일체 모든 것들 이런 소리예요 일체 모든 것들 일체 모든 존재 온 삼라만상 우주 전체를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의 뜻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뜻 그런데 존재의 뜻과 진리의 뜻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두 개가 하나입니다 일체 삼라만상 온 우주 전체가 그대로 진리다 그대로 진리의 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하는 의미의 용어가 바로 법신이라는 용어입니다 법을 몸으로 하는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존재 존재가 죽비 하나가 하늘에 구름 하나가 땅에 있는 흙 하나가 꽃 한 송이가 나무 한 그루가 이 빌딩 하나가 여러분들의 존재 존재가 일체 모든 존재가 그대로 법이다 그대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라는 소리죠 이게 이제 화음경의 어떤 법신불 사상이에요 불국사에 가면 앞에 대웅전이 계셔요 대웅전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설법전이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석가하니 부처님을 딱 모셔놓고 그 뒤에 가면 이제 법을 서라는 설법전이 딱 있어요 그 설법전이 사실은 선불교의 어떤 전통이 딱 드러나 있는 정각인데 이 설법전이 먼저 있었습니다 사실은 선에서는 대웅전은 나중에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절에서는 설법전만 있으면 됐었거든요 왜? 스님이 법을 서라는 곳만 있으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선의 초기에는 설법전만 있었어요 그리고 법을 서라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대웅전이 있고 설법전이 있으면 이제 끝났는데 그 뒤에 딱 일직선으로 그 뒤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비로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석가하니 부처님이든 법을 서라는 곳이든 그 더 근원에 언제나 배경처럼 있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불이라는 게 바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무슨 법신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지금 이대로가 법신부처님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부처님이 머물러 주시길 청하고 부처님께서 법을 서려주길 청하고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하는 이 세 가지 원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부처님을 어떻게 하면 따라 배울 수가 있느냐 눈앞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삼라만상 전체가 그대로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여기 만약에 부처님이 오셨다 그럼 부처님 눈에는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처님 즉 꿈을 꿈을 꾸고 있을 때 우리가 꿈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걸 꿈 깨는 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꿈 깨는 것 부처님이 꿈을 깨 보니까 깨닫고 났더니 일체 중생이 다 성불에 있더라 내가 법을 설할 필요조차 없더라 일체 중생이 다 부처더라 본래 부처더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즉 꿈을 깨면 눈을 뜨면 그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꿈 속에서는 지난번 꿈 속에서는 꿈 속에서 괴롭고 저 사람도 괴롭고 저 사람도 괴롭고 사회적으로도 불평등하고 온갖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꿈 속에서는 그런데 꿈을 딱 깨고 나면 그 꿈 전체가 다 그야말로 꿈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꿈 속에서 자각몽을 꾸듯이 꿈 속에서 꿈을 딱 깬 자라면 저기 다 너들이 있고 남들이 있고 괴로움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괴로워함에도 불구하고 아하 상관이 없겠구나 이게 상관 없는 거구나 이게 진짜 괴로움이 아니구나 쟤네들은 지금 이게 꿈인 줄 모르고 꿈도 저 사람들은 다 자기 지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꿈이 아니라 내가 꾼 하나의 꿈이잖아요 내 꿈 속에 등장인물도 내가 꾼 하나의 꿈이듯이 하나의 법, 법시진 부처님이 꾸는 하나의 꿈이거든요 내가 꾼 하나의 꿈일 뿐이다 그 사실을 알면 이 괴로움이 괴로움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눈을 뜨지 못하다 보니까 괴로움이라는 착각이 그 사람에게만 일어났을 뿐이죠 우리 모든 괴로움이 똑같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아파서 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면 괴롭다가 진실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괴로워 죽겠다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왜 딴 사람들은 멀쩡하고 건강한데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혹은 어떤 시대에는 막 전쟁이 나서 다 죽어가는 수백 수천만명이 막 다 죽었어요 나는 불구는 됐지만 다리 하나 잘리고 팔 하나 잘렸지만 난 그래도 살아있다 하면 야 저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이냐 이래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아픈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래 생각할 수 있어요 죽지 않고 내가 팔만 잘렸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일하게 아픈데 괴로워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즉 괴로움이라는 것은 병이라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거나 행복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하는 자기 의식에 따라 달라져요 그것은 그 동일한 상황이 10억이라는 돈이 아니면 2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인가 작은 돈인가 2억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사람마다 달라요 의식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2억이 한 10억만 있어도 5천만 원만 있어도 내 인생 너무 행복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억이 돈이냐 20억, 200억, 2천억이 있어도 2조 원이 없는 게 막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라는 게 행복이 정해져 있는 게 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도 갔을 때는 그 친구가 평생 소원이 제가 인도 현지인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젊은 친구가 평생 소원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쪼만한 그 음악 같은 거 하나 지어서 트레킹하는 사람들 숙소를 하나 짓고 싶은데 그것도 크게도 필요 없다 돈이 없으니 뭐 사람 샀을 수도 없고 내가 쪼만하게 해서 한 두세 사람만 매일 받으면서 내가 밥해주고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 얼마드냐 했더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 2천만 원인 괜찮은 집을 짓고 그러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게 평생 소원인 사람도 있죠 즉 모든 상황이 똑같습니다 팔 잘린 상황이 괴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팔 잘렸는데 너무 다행이다 할 수 있죠 당연히 모든 상황이 사실은 내 의식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괴롭다 내가 행복하다 자기가 생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심만 없으면 사실은 이 세상은 그 분별이 없는 부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중생세계를 들여다보니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더 많지 않아서 괴롭다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나를 욕한 것 때문에 괴로워해서 죽고 싶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댓글 하나 보고서도 죽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체 그러니까 제가 그런 나쁜 댓글 쓴 사람을 옹호하는 발언이 전혀 아니고 나쁜 놈들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제 말은 뭐냐면 내 의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 마음 공부가 참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내 스스로 태클을 걸어서 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속에 괴로움에 빠져요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면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어떻게 저 힘든 속에서 살지 싶은데도 그 사람은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과 대화를 좀 나눠보면 막 너무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이 하다가도 문득 어? 문득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어? 난 왜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이 고민을 얘기하면 다들 치근해하고 다들 비쌍해하고 야 다들 힘들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가만히 한 생각 돌이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심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우리는 자기 스스로 의미부여해서 심각성을 부여합니다 제가 그랬던 이 세상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건 자기가 부여하지 그런 삶은 없어요 그냥 법신 부처님의 삶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그렇게 부여해요 심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살인자 내지는 그런 사람은 나쁜 놈 아니냐 그러면 그 살인했다라는 상황 자체는 제가 이걸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죽인다라는 게 절대적인 악의라는 게 확실하다면 제가 늘 말하듯이 밀림에는 이 짐승들은 전부 다 죽일 놈들 밖에 없어요 사자 이 천하의 미친놈 아니에요 집 밥 하나 먹자고 매 끼니 토끼를 잡아먹고 사슴을 잡아먹는다는 건 얼마나 이거 완전 천하의 말도 안 되는 악인이거든요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수백 명 수천명을 죽이면 평생 대접받고 삽니다 야 우리 국가 나라를 지킨 영웅이다 아주 떠받들면서 실제 사람이 어떠냐면 보통 일반적일 때는요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상처만 내도 그 사람을 약간 손가락을 잘라서 불고만 만들어도 아니면 짐승 짐승을 제가 옛날에 어찌어찌 제 손에 저한테 들어온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거 키워보는 것도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 이제 주면서 제가 받으면서 소개받은 게 얘는 되게 비싼 거북이다 아주 잘 키워야 된다 까다롭다 이렇게 이제 교육받아가지고 이제 받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라는 얘는 사실은 곧 죽을 건데 그냥 얘 가면서 그냥 딸려 죽게 이래가지고 이제 얘를 주면서 얘는 왜 죽을 건데 그랬더니 얘는 뭐 저기 누구 자제분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그냥 실험한다고 이렇게 조그만한 거 이렇게 요만한 자라 이렇게 거의 곧 죽을 자라들인가 봐요 근데 실험하고 그냥 집에 가져가라 이러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마리를 제가 받아왔어요 한 달 두 달 정도를 애주중지 나름 열심히 열심히 잘 키웠었어요 아 근데 비싸다는 거북이가 제가 뭔 노력을 해도 얘가 비실비실한데 헤어나오지는 못해서 제가 거북이 봐주는 병원을 서울에서 몇 군데를 전화했는데 없더라고요 거북이를 봐주는 동물병원이 거북이는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고 뭐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되는데 너무 애가 타더라고요 근데 그 거북이가 죽었을 때 와 정말 제가 한낮으로 혼자 앉아서 울은 거 같아요 개 앞에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이렇게 제가 기도도 해주고 나름 천도제도 해주면서 잘 이렇게 묻어줬었는데 와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팠거든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짐승 한 마리가 죽어도 어떤 분은 그 강아지 천도제 좀 해달라고 한번 오셨던 분도 계셨어요 강아지도 생명인데 똑같은 생명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우리 불교계에서는 짐승들 천도제도 때때로 합니다 그게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내서 기도해준다는 이런 뜻이지요 뭐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것보다도 그래서 돼지 무슨 병이 있었다 그러면 절집 안에서 스님들이 그렇게 죽어간 무수히 많은 돼지들을 위한 어떤 집단 축생 천도제도 하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같이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가 죽으면 가슴 아파 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죽으면 막 죄책감에 시달려요 내가 정말 그냥 좀 얘 놔두고 나 혼자 놀러 갔다 왔더니 얘가 비실비실하다 죽었다 이러면 얼마나 죄책감이 시달리겠어요 그래놓고 그 짐승 하나가 죽어도 죄책감이 시달리다가 전쟁이 나면 수백 수천명을 죽이고도 죄책감이 시달리기는커녕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겠어요 상황이 인연이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는 거죠 죽인 것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거는 상황이 조건이 인연이 그거에 의미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똑같이 죽인 건데 사실은 현상세계로 봤을 때는 있는 그대로 보면 똑같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죽이면 영웅이 되고 어떤 죽이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까 여담으로 아까 그 비싸다는 어묵이는 두 달도 안 돼서 열반에 드셨는데 이 내일 죽는다는 자랑님께서는 그게 벌써 한 6, 7, 8년 전이니까요 지금 제 방에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만하게 살아 있어요 이처럼 다시 돌아가세요 눈앞에 있는 현실은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괴로움이고 내가 보기에는 즐거움이고 내가 보기에는 괴로운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오만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꿈과 같습니다 이게 실제가 아니다 즉 내 생각, 내 의식이 의미부여하면서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있는 이대로는 아무 일이 없어요 문제 있는 그대로 아무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 살다가 죽었다 문제죠?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죠? 그런데 법계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원래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내가 개입되고 내 아상이 개입되고 내 사람 내 가족이라는 아상이 개입되면 그 아상이 크게 개입된 만큼 괴로워 죽을 것처럼 괴롭죠 아상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어도 내가 별로 괴롭지 않아요 자연의 이치라는 걸 아니까 이처럼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말이 완전해서 완전과 불완전 사이에 완전히 아니고 그냥 이대로일 뿐입니다 삶은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질 뿐입니다 거기 아무 의미도 없고 생기고 나기 뭐 이전이 어쩌고 생기고 나서 이후가 어디로 갔느니 이런 것도 다 분별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전생이 어쩌고 다음 생이 어쩌고 죽거나 뭐가 되느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에 침묵하셨어요 내 눈에서 검증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말해봐야 그건 하나의 논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의 그런 어떤 관점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수많은 사상들 가운데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죽음에 대한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죽어봤느냐는 말이죠 한 번도 죽어보지 않고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한다 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 즉 분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딱 존재하게 되면 분별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있으면 이대로가 법신 비노자나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상수부락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내 식대로 해석하면서 그 해석을 쫓아가면 중생심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중생심을 따르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삶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눈앞에 있는 삶을 그대로 살면 그게 바로 상수부락 항상 부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항상 요즘 사람들이 항상 바빠요 안 바쁠 데가 없고 옛날에 우리가 심심하다 라는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심심했잖아요 뭐 할 게 없으니까 TV도 없을 때 또는 뭐 스마트폰도 없고 그럴 때는 할 게 없으니까 항상 심심했거든요 아 지금 보니까 참 이 심심했을 아 그때가 참 정말 좋았을 때구나 지금은 이 심심하지 않는 게 이제 우리 병입니다 왜냐하면 심심할 새가 없거든요 심심할 새가 있으면 바로 스마트폰 켜고 바로 TV 켜고 바로 뭐 하고 할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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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수부락 항상 지금 여기에 있는 법신 비례라다 부처님과 만나는 시간을 좀 약간은 처음에는 공부할 때는 좀 의도적으로라도 조금씩 가지는 게 좋다 어떻게 가지느냐 어렵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다가 일하다가 길을 걷다가 출근하다가 모든 순간에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이 순간에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맨 느낌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경험해 주는 것 제가 어제 오후 법회를 끝나고 여기 산길 따라 위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산길을 따라 제가 이 부산 대도심의 산인데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 내내 한 명도 안 만났어요 아무도 없는 그런 고요한 곳에 아무 일 없이 그냥 이 한 걸음 한 걸음과 함께 있는 시간 그 한 걸음 걷는 시간 한 걸음 이렇게 오르막을 걸을 때 약간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픈 느낌을 그 느낌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다리가 묵직해 오는 느낌 숨이 차오는 느낌 그 느낌과 같이 있어주고 뭔가 소리가 들려오면 들려오는 소리와 함께 있어주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사각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냥 있어주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뭘 바라요 이걸 이게 수행이니까 이걸 하다 보면 뭔 일이 있겠지 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전부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전부인 이것을 내 식대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해석 판단 분별하느라고 이걸 괴로움으로 조작하고 만들어 왔는데 그걸 조작하고 만들지 않고 그냥 이 순간과 같이 있으면 문득문득 제가 이제 제 방 안에도 이렇게 있다가도 잠시 가만히 멈춰 있으면 그냥 순간 이 순간 이 우주가 조용해져요 그런데 쬐깍쬐깍 아주 작은 미세한 초침이 왔다갔다 하는 소리도 들리고 또 때로는 광양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는 소리도 들리고 웅성웅성 이렇게만 들리죠 또렷하게 안 들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밖에서도 막 왔다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그 소리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 소리가 들리는 채 내가 들림 먼저 들림이 있잖아요 먼저 이 들림 그냥 이 고요함과 이렇게 같이 있음 내 몸의 감각도 그냥 저절로 느껴지고 어떤 소리가 나면 소리도 저절로 느껴지고 그냥 무엇이든 자유자재로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요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있는 이 순간 그 순간에 잠시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게 바로 최상의 명상입니다 그건 예수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던 걸 잠시 멈추고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지 막 하던 걸 멈추고 지금 지금 여기 있는 걸 그냥 잠시 돌아보는 겁니다 해가가 닮아에게 가서 제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괴롭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그 생각이 빠져 있는 게 진실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해요 그 생각을 가져와봐라 어디 있느냐 여러분 괴로울 때 그 괴로운 생각을 찾아보세요 어? 괴로우면 어디 있지? 이렇게 찾아보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없던 거라서 그래요 벌레 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만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괴로움은 생각할 때만 있습니다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죽고 난 이후를 지금 여기서 생각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지만 그 생각하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이게 신기한 것이요 내가 한 번도 안 죽어봤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거를 두려워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밖에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몇 살 몇 살 몇 살 살았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건 뭐냐면 진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20년 전 저렇게 살았는데 3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눈앞에는 그 사실이 없어요 내가 늙어서 죽겠지? 늙어서 죽겠지? 하는 그 현실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을 일으킬 때만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언제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요 지금이라는 이 비루자라 법신 부처님이 이 연기법이 만들어낸 이 법이 만들어낸 지금이라는 이 비루자라 법신 부처님의 삶 비루자라 법신 부처님의 순간 내가 문득 비루자라 법신 부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게 법이고 이게 스승이고 이게 부처님이지 다른 어떤 스승이 있고 어떤 법이 있겠습니까? 삶이 바로 스승이고 삶이 바로 법이고 삶이 바로 불법성 삼보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대로가 그대로 불법성이다 근데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삶이 진실인 줄 모르니까 우리는 이 불법성 삼보인 비루자라 법신 부처님인 삶을 버리고 내 생각을 쫓아서 달아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있는 이대로의 삶을 피해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있는 이대로의 삶은 싫으니까 막 밀쳐내고 화내고 막 짜증내면서 밀쳐내려고 하든지 눈앞에 있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 법신 비루자라 부처님의 삶을 자기 식대로 해서 판단해서 내 식대로 되려면 저렇게 돼야 돼 이대로는 안 돼 지금 이 돈 가지고 난 안 돼 이 건강 가지고는 안 돼 더 건강해야 되고 더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들도 더 분발해야 되고 내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돼 봐 저 사람들처럼 내 인생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 이런 자기 생각을 믿어서 그 생각을 쫓아온 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입니다 근데 이 마음 공부는 참 놀라운 것이 이 선제식 스님들은 이 선제식 스님들은 내가 제자들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선제식 압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 압권이다 선제식에게는 압권이 없다 뒤에 이렇게 몰래 숨겨놓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내가 제대로 된 제자 낳았다 그에게만 딱 주겠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법을 숨겨놓은 법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법은 왜? 스승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숨겨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다 눈앞에 있는 삶이 이것이 그대로 불법성 삼보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진정으로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은 지금 이대로 사는 거예요 이대로 해석하지 않고 분별 판단하지 않고 여기에 뛰어들어서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뭐 왜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각오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즉 뭐예요? 죽음이 내 앞에 있어도 늙고 병들고 죽는 건 어차피 올 거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온다고 괴로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래 올 건데 원래 올 거니까 언제 와도 상관이 없죠 사실은 언제라는 것도 자기 생각이 만들어 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가 이제 그러시대요 옆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어제 방금 전까지 같이 일하다가 집으로 먼저 간다고 갔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바로 죽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 말이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나도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막 5년 10년 아프다가 막 힘들어하다가 고생하다가 이러고 죽으면 아 나 그럴까 봐 걱정돼 죽겠다고 지금 너무 걱정돼 죽겠다고 지금 너무 걱정돼 죽겠다고 이 사람 보니까 저렇게 죽었으면 딱 좋겠는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늘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아픈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아픔 어쩌지 하고 온갖 약 갖다가 막 퍼먹으면서 준비하고 이 5주도 않은 아픔을 지금 미리 만들어 가지고 아프면 아프면 됩니다 왜? 아플 거니까 아플 거잖아요 안 아플 수 있어요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이게 여러분이 절에 오는 게 참 위대한 대단한 일인 것이 딴 데 가면 아프면 아픔을 낫게 주겠다 이러잖아요 또 힘들면 힘든 거 없애 주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절에서는 아프다 원래 아프다 그 아픔 속으로 뛰어들어가 아무것도 안 줘요 자기 자신의 삶을 직시하도록 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 지금 내가 무엇인지 뭐 때문에 아픈지를 직시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노연하게 해 주는 것이지 근데 그게 진짜 치유약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일반 생각으로는 의식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의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설법을 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듣는 게 신기해요 사실 왜냐면 이게 그 이 부수님 법을 공부하다 보면 아 정말 이거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뭔 말을 하기가 참 왜냐면 이게 아직 근계가 안 되는 분들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난번 주에 자유주 없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당황스러워 자유주가 자유주가 있다라고 너무 집착을 하니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유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유 무 중도 유 있다라는 거에 집착해도 안 돼요 없다라는 데 집착해도 안 돼요 자유주 자유주 그러면 없으니까 야 난 막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자유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해야죠 실제로 자유주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자유주는 없어요 없는데 또 우리가 그 자유주 쓰고 살아야 돼요 발심하는 것도 자유주잖아요 발심해서 공부하겠다 이런 발심을 해야 돼요 어쨌든 불성 있느냐 없느냐 유무 중도 있다고 하면 어긋나요 없다고 해도 어긋납니다 자유의지를 일으킬 내가 없는데 그 자유주가 어떻게 붙을 수 있겠어요 자유주의가 있으려면 자유주를 일으키는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고 내가 없는데 나라는 존재가 무화인데 인연 따라 만들어져 헤어지는 것인데 생각도 인연 따라 생각되고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엄청 못됐었는데 차게 졌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우리 사실은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 다 훌륭할 것 같지만 옛날에 옛날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죠 저도 똑같이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온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님 뭐 스승님 어쩌고 하면서 막 막 막 이렇게 띄울 때 되게 불편합니다 법정스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한테 와서 너무 과하게 칭찬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믿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싫다 이런 식의 표현 뭐 그 비슷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부하는 인연으로 해주면 되지 과도하게 사로잡혀 집착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은 그런데 이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은 이제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게 이제 습관적으로 매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업습이 바뀌어 가는 거죠 업습이 그래서 옛날에 출가 전에 야 니가 어떻게 출가를 하니 이렇게 했던 스님들이 한두 분 계셨어요 제가 두 번 중에도 그래서 다 내가 출가한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다 비웃는다라면서 야 너 같은 사람이 출가하면 뭐 어쩌고 막 이래더래요 생긴 것도 막 우락부락 생긴 거라고 그랬었는데 야 그분이 출가를 하고 났더니 이제 자꾸 부처님 행을 공부하고 따르고 얘기하고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더니 정말 부처님처럼 바뀌니까 나중에 그 우락부락한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하느냐 하면 야 우리 스님은 달마대사 같다 달마대사처럼 혹은 사천왕처럼 막 멋있 쓰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다라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어요 업다라 계속해서 바뀌니까 옛날 찾겠던 내가 진짜 난지 좀 못돼진 내가 진짜 난지 이런 게 없어요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 인연 따라 성격 계속 바뀌죠? 재산도 바뀌죠? 육체도 바뀌죠? 바뀌기 이전 옛날에 거기 천착해 있으면 크게 내가 괴로울 뿐이에요 끊임없이 변하는 변하는 가운데 어떤 걸 딱 집어서 이거에 나야 여러분 한 살 열 살 스물 살 서른 살 마한 살 오십 살 육십 살 어느 때를 딱 집어서 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라고 정할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연 따라 이 세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려면 이 세상 전체가 일어나려면 이 세상 전체가 여기 A4형지에 글씨를 이렇게 새기려면 이 허공에 글씨를 새기면 이 허공에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못 새겨요 이 바탕이 있어야지 글씨를 새길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 삼라만상 이 우주법계 이게 일체 모든 존재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려면 그 생겨나고 사라지는 뭔가 이런 바탕이 있어야 돼요 바탕이 그 모든 게 그대로 비춰지는 거울 앞에 가면 모든 게 그대로 다 비춰지듯이 분별 없이 비춰지듯이 그걸 비추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인 성품이랄까 이런 것을 공적영지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공적해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공적한 아무것도 없는 공의 바탕 그 속에서 삶도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도 인연 따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인연이 화합하니까 그냥 이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생각도 문득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죠? 공에서 왔다 공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어떨 뿐이에요? 생각이 일어났구나 사라졌구나 하고 알 뿐이죠 이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알 뿐이죠 본래는 알 뿐입니다 이걸 영지라 그래요 공적한 가운데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뭔가 그걸 다 안다 다 봐서 알고 들어서 알고 다 어떤 순수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뭔가 아는 무언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있다라고 하기도 또 있다라고 하려면 뭐가 이렇게 잡히거나 해야 되는 잡히는 무언가는 아닙니다 이 불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한 이것을 뭔가 잡을 수 있거나 이런 뭔가가 아니에요 있거나 없는 뭔가가 아닙니다 불성이 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 분별의 눈으로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처럼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걸 있다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전체 오로지 하나밖에 없으면 누가 누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지고 없다라고 할 거예요 그냥 하나인데 거기 있다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 말이고 없다라는 말도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면 불이법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라면 거기에 어떤 분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열을 내는 이유가 이 불교에서 불교 법문을 설하는 스승들이라고 하는 이런 법문을 설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되게 싸워요 꼭 얼마 전에도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막 그냥 막 길을 쓰면서 불성은 없는데 한국 선사들이 있다고 한다라면서 막 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거는 정말 이게 선호록을 보면은 제가 하는 말이 100% 나오거든요 100%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다 내 손에는 주인 게 아무것도 없다 어떤 거 한 물건도 없다 그래서 없으니까 공허하구나라고 치우칠 것 같으면 불성이라는 게 있다 소성용한 불성을 깨달아라 이렇게 또 방편을 쓰다가 또 불성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또 치우칠 것 같으면 그런 거 없다 하고 해서 어디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있다라는 데도 의지하지 못하고 없다라는 데도 의지하지 못하게 그래서 임제스님이 무의도인 이랬어요 무의도인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도인 진짜 도인은 있다라는 데도 의지하지 않고 없다라는 데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 모든 의지처를 싹으로 뺏어버리는 게 선제식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인 어떤 거에도 기대에 의지할 수 없고 내가 뿌리 내릴 수 없고 머물 수 없고 어떤 것도 내가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자유주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자유주는 없구나라는 지식을 딱 만들었다 저 완전 얼마나 잘못 듣는 거예요 불성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견성성불이다 얘기를 하면 아 그게 견성성불이구나 하고 견성을 딱 잡았다 아주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잡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그러죠 필기하지 말고 외우지 말고 밑줄 긋지 말고 그냥 멍하니 듣기만 해라 암기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거 아닙니까? 맨날 공부하느라고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뭘 해도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공부할 필요가 없는 공부라니까요 애쓸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막 받아 적을 필요도 없고 그냥 듣기만 하라는 말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들으면서 머리로 해석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와서 이런 거 물어보세요 스님 이러이러 이런 본문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게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교리적으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다 틀렸어요 그렇게 정리하는 자체가 어떤 것도 쥐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를 뿐이 돼요 내가 있어야지 내가 쥐을 게 있잖아요 뭘 쥐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을 이제 좀 진도를 알아보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금기가 많이 성숙하시니까 이걸 딱 알아들으시지만 옛날 이제 중생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면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세우고 너는 중생이지 부처님이 계셔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배워야 돼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방편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바세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렇게 이 사바세계에 비로자나 부처님께서는 하고 이렇게 딱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딱 설해 놓은 거예요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으신다 부처님의 정진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을 공부해야 돼 근데 이게 석가문이 부처님이면 아 석가문이 부처님의 그 정진을 아 정말 나도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텐데 비로자나 부처님의 정진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 법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늘 매 순간 순간 이 실상의 자리 그냥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라는 이 아무 일 없는 자리 여기에 늘 있지 자꾸 생각 쫓아가는 이건 이제 정진하지 않는 거죠 생각 쫓아가는 걸 그걸 진짜라고 생각해서 생각 쫓아가서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밀쳐내려는 마음 취사 간택하는 마음 이건 중생심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정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쫓아가고 집착하고 있구나 라는 걸 탁 알아차리고 다시 이 실상의 자리로 돌아오는 마음 이게 정진의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정진을 내가 항상 따라 배우겠습니다 또 불가설 불가설의 몸과 목숨으로 보시하며 불가설 불가설 말로 할 수 없고 말과 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몸과 목숨으로 보시한다 왜 불가설 불가설일까요? 삼라만상을 흩어놓으면 불가설 불가설로 많잖아요 여러분 하늘 구름 땅 바람 모래 나무 꽃 얼마나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까? 이 삼라만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이 일체 모든 법신부처님이 이 법신부처님이 늘 불가설 불가설 몸과 목숨을 다해 보시하고 있다 온 존재를 다해서 보시하고 있다 즉 이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전체는 무수히 많은 삼라만상 전체 우주가 다른 전체 우주 전체를 향해서 무수히 많은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연기 즉 자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의 지혜는 곧 자비를 의미해요 즉 우리는 연기법으로 살고 있잖아요 연기법으로 살고 있는 자체가 내가 무한한 자비를 행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공기의 무한한 자비심에 공기가 완전히 나에게 내주잖아요 공기를 마음껏 들이쉬고 내쉬도록 내주는 그 자비에 이 불가설 불가설한 자비에 은혜를 입고 있는 거죠 언제나 나가면 햇볕이 나를 이렇게 태워줘서 비타민 D를 맞게 해주고 언제든 음식을 먹게 해주고 옷을 입게 해주고 모든 존재가 삼라만상 일체 모든 존재가 나를 도둑만물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즉 연기법의 세계에서는 여기서 보시라는 말을 경전에서도 보시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보시한다 뭐 그런데 이 보시라는 말은 액면 그대로 내가 뭘 주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라 삶 자체가 보시일 수밖에 없어요 연기법의 삶에서는 딱 분별하지 않으면 그대로가 다 보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온 우주 전체를 향한 무한한 몸과 목숨을 다해서 매 순간 불가설 불가설의 보시를 여러분은 법신 부처님께 온 우주 전체를 위해서 보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무수히 많은 불가설 불가설의 부처님의 보시를 받고 있는 중이고 왜 그게 둘이 아닌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불가설 불가설의 몸과 목숨으로 늘 이렇게 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인연 따라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의 삶 이대로의 삶 그것을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한다 이 연기법의 삶을 그대로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또한 이렇게 존재 자체로서 존재 자체로서 보시하며 살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 생각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조금 더 남들을 위해 법을 베풀고 필요한 도움을 베풀고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을 해결해 주고 이런 어떤 몸을 하면서 또 법을 전하면서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게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가죽을 벗겨 종이로 삼고 뼈를 쪼개 붓을 삼고 피를 뽑아 먹물을 삼아서 쓴 경전을 수미산 높이로 쌓더라도 법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에 이 일에 신명을 아끼지 않으신다 부처님은 즉 부처님은 이럴 정도로 이렇게 온 몸을 다 바칠 정도로 경전을 쓴다는 게 온 존재로서 내 몸에 모든 뼈 고수를 다 뽑아서 경전을 쓴다는 말이 실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법의 몸으로서 오로지 법 오로지 법 오로지 진실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일체 중생들에게 늘 이 법을 설하신다는 거죠 늘 법을 설하고 있다 혼신을 다해서 온 존재 왜 존재가 바로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온 존재로서 이 법을 드러내고 있고 법을 설하고 있다 그걸 우리 생각으로 따지는 해석으로 굳이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뼈를 쪼개서 붓을 삼고 그렇게 경전을 수미산 높이만큼 쌓더라도 전혀 힘든 줄 모르고 끊임없이 그렇게 법을 설하는 것 법을 펴는 것 그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신명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다 부처님이 그런 것을 나도 배우겠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다 오로지 법 하나를 위해서 내 신명을 바치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을 배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은 스님이니까 불교에 뭐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제가 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불교는 스님이 지키면 되고 우리는 제가 자니까 불교를 지키라는 얘기하는 여러분 삶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불교는 없어요? 불교 어디 있습니까? 불교는 그냥 불교라는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은 불법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불법이다 이렇게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뭐가 불법입니까? 내가 허망하게 괴로워하잖아요 내가 만든 괴로움으로 괴로워하니까 그 괴로움을 없애주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얘기예요? 불교 얘기예요? 내 얘기죠 저마다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우리 인생의 1번 아닙니까? 다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1번이기 때문에 불교를 1번으로 알아라 하는 거는 불교만 미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진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진짜 확인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괴로움을 해결하고 살아야 된다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자신을 나를 얘기하는 거지 불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물며 왕위를 집착하거나 욕심내거나 도시나 시골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거나 궁전을 가지려고 하거나 정원을 가지려고 하거나 살림을 가지려고 하거나 무슨 빌딩의 아파트를 가지려고 하거나 욕심을 내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 갖가지 소유물을 아끼는 마음을 내겠느냐 그 아끼는 마음 없이 오로지 법을 공부한다 갖가지 고행과 난행을 마다하겠느냐 아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나와 그것을 둘로 나눠놓고 내가 저걸 갖겠다는 거잖아요 딱 둘로 나누는 마음이 그러니까 욕심과 집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법과는 어긋나죠 자꾸 둘로 나누는 거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가진 게 없어지면 어쩌나 걱정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법과는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해서 보시하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보시를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아끼고 집착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 어떤 거에 내가 과도하게 집착하겠냐 그렇다고 집착하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열심히 가지고 열심히 쓰시고 돈도 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요 그 사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삶은 최선을 다해 사시고 그러나 이걸 아무리 아무리 벌어도 내가 이러다 죽으면 끝 아니냐 내가 수천 조원을 벌어도 내가 이러다 죽으면 끝 아니냐 그러니까 생사를 대적하는 공부를 먼저 일본으로 놓고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적당히 돈 벌면 되지요 사실은 돈은 돈 없어지는 거 보면 허망하게 없어져요 돈이 내가 천조를 벌어도 내가 갑자기 말기 안 판정을 확 받아 보세요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자식이 갑자기 사고가 났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는 드라마를 끌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연히 어제 어제 저 이태원 클라스가 나오길래 그 박서준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1회를 봤는데 아이고 그 별 내용도 아닌데 내가 지금 생각한 별 내용도 아닌데 글 보면서 막 몰입이 돼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아버지가 또 죽고 사실은 그렇게 나고 죽는 나고 죽는 그것이 정말 보세요 그 친구도 아버지가 그렇게 내 인생이 뭐 이렇게 해도 아버지가 딱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삶에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진짜 중요한 거 나라는 존재 괴로움 없이 사는 것 나와 남이 함께 둘이 아닌 이 일체중생이 괴로움 없이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발심이다 그런데 이 공부를 위해서 왕공부를 위해서 난행고행쯤 마다 하겠느냐 그렇다고 옛날처럼 막 고통스럽게 난행고행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것도 난행고행이에요 어찌 보면 일요일날 맨날 일요일날 하루 있는 쉬는 날 푹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늦잠 자고 싶은데 힘들어도 내가 난행고행마다 안고 일어나서 찍어 바르고 이 먼 길을 또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절을 버리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가장 내가 귀한 시간 일주일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이잖아요 제일 귀한 시간을 내가 탁 마다하고 이 공부를 하겠다고 오늘 이게 난행고행이죠 어찌 보면 나는 공부는 하고 싶지만 아 뭐 그 정도 정성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것도 다행이죠 유튜브라도 들어서 보는데 좀 더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발심이 커지면 정말 난행고행마다 안고 대전에서 대구에서 막 온다니까요 그게 이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억지로 억지로 하려고 하기보단 그처럼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난행고행을 마다 하겠느냐 이렇게 내가 공부를 위해서라면 부처님의 난행고행을 내가 따라 배우겠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던 때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그것을 내가 따라 배워서 나도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신통을 보이며 각가지 변화를 일으키던 일이며 부처님은 신통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부처님은 신통 자제에 있어서 막 그냥 축지법도 쓰고 타심통도 있고 막 전생도 보고 막 이러는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전에도 어떤 외도의 신통 또는 우리 불법의 신통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임제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통에 대해서 여러분 임제스님보다도 우선 반거사는 뭐라고 했냐면 신통과 묘용이란 물을 길어오고 뗄나무를 해오는 일이다 그게 신통 묘용이다 임제스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부처님께서 여섯 가지 신통이 있으시니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여러 천인들과 신선과 아수라며 힘센 귀신들도 그렇다면 역시 신통이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도를 배우는 법들이요 착각하지 마라 아수라들이 제석천신과 싸우다 지게 되면 8만4천의 권속들이 거느리고 연근 뿌리의 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는다 라는 게 경전에 나와요 아수라가 제석천과 맨날 싸우다 지면 지니까 연근 뿌리 속에 구멍으로 들어가 숨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도 성인 아니냐 얘도 부처님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든 것은 모두가 업의 신통이거나 의지한 신통들이다 제대로 된 신통이 아니다 부처님의 육신통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부처님의 육신통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물질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물질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소리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소리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냄새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냄새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맛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맛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감촉의 경계에 들어가지만 감촉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법에 들어가지만 법의 경계에 미혹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색성형 미축법이 여섯 가지가 모두 통비었음을 통달하고 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무의도인을 속박할 수 없다 비록 오온의 번뇌로 이루어진 몸이지만 바로 이것이 땅으로 걸어다니는 신통이다 땅을 걸어다니는 게 신통입니다 물 위를 걸어다니는 게 신통이 아니고 땅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다 물 위로 오고 뗄라무 해오는 것이 신통이다 이게 신통 자제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것을 두 쪽이 그대로 그것이 바로 신통이지 다른 신통이 없다 말한 것처럼 눈으로 물질을 보는데 보이는 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좋은 걸 보면 집착해서 가지려고 하고 싫은 걸 밀쳐내려 하면 보이는 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속박당하는 겁니다 보이는 경계에 미혹함을 받는 거죠 또 소리가 들리더라도 소리의 경계에 미혹하지 않는다 소리를 듣더라도 소리를 들을 뿐이지 그 소리의 내용물에 쫓아가서 그 말에 상처받고 그 말은 더 좋아하고 취사 간택하지 않고 냄새에 맛에 색성형 미촉법의 바깥 대상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미혹하지 않는다 그것이 실제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왔다가는 허망한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는 건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신통 자제라고 여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가지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온갖 대중이 모인 것에 처하시되 혹은 모든 보살 대중이 모신 도량에 처하거나 성문과 벽집을 대중이 모인 도량에 처하거나 전륜성왕이나 작은 왕이나 권속들이 모인 도량이거나 내지 찰제리 찰제리는 사성계급 가운데 두 번째 왕족을 얘기합니다 바람은 장자 거사들이 모인 도량이거나 내지 천령팔부와 사람이 사람인데 사람 아닌 듯한 것들이 모인 도량에 처하거나 간에 즉 어떤 대중들이 있던 간에 법문의 자리가 있다면 이와 같이 여러가지 큰 모임에서 원만한 설법을 하시기를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기를 천둥소리와 같이 하여 천둥소리가 깜짝 놀라듯이 이런 법이 있나 하고 놀랄만하던 법문을 설하셔서 사자후를 설하셔서 그들의 발심에 따라 중생들을 깨닫게 해주시던 일 부처님은 어떤 법에 마다 안고 찾아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든 법을 청하는 사람들은 마다 안고 찾아가서 어떤 모임이든 찾아가서 우리와 같은 천둥소리와 같은 법문을 설하시되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중생들이 어떤 근기인지를 맞춰서 어떤 걸 원하는지를 맞춰서 거기에 맞는 법문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는 부처님을 내가 따라서 항상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법을 안내해주고 하면서 부처님을 따라서 나 또한 이렇게 상고보리 화중생하고 전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마침내 열반에 들어 보이시는 일 등 그래서 결국에는 열반에 이르실 때까지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부터 열반에 이르실 때까지 하셨던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의 행을 이와 같이 온갖 부처님의 일들을 내가 모두 따라 배우기를 발언합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비로자나 부처님을 따라 배우듯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석가문이 부처님의 삶을 따라 배우는 것처럼 사실은 석가문이 부처님의 삶만을 따라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목전에 있는 이 비로자나 부처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를 내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상수부라곤 천불주세원의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다 그럼 무엇이 부처님이냐 지금이 부처님입니다 지금 이대로 완전한 부처님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 분별을 내려놓으면 언제나 지금 부처님은 드러나 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가시고 그게 또 내 삶에서 경험이 되고 또 삶에서 이게 처음에는 이해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온전히 이해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신의 행증이라는 것이 믿고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고 증득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부처님 법을 믿고 이거를 이해가 되다 보면 이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고 그게 이제 처음에 머리로 이해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온 존재로서 행하게 돼요 그런 삶을 그래서 내가 그전에 막 집착하는 행을 하다가 저절로 집착이 떨어져서 가벼운 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부처님을 닮아가게 되죠 점점 법에 가까워지죠 실상에 가까워지다가 그러다가 딱 증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꾸준히 좀 들으시고 약간 틈나는 대로 유튜브로도 들으시고 또 직접 오셔서도 한 번씩 들으시고 하면서 공부에 대한 발심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이거는 불교 공부가 아니라 내 공부면 내 공부 내 인생 공부 내 괴로움을 해결하는 공부다 여기까지 말씀을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음경 보현 행원품 아홉 번째 원인 항순 중생 원입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그냥 읽으면서 이제 그냥 설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담자여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항순 중생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 하는 이제 대목인데요 아주 이제 중요한 그 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 라는 것은 그 다음 읽기 전에 제가 이제 수순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생 수순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수순이라는 말이 이게 확 안 들어오는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는데 수순한다 이러는 것은 그 뭐 남의 뜻에 맞추거나 순순히 따른다 상대방에게 좀 맞춰준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상대방이 근기에 맞추어서 그의 뜻을 따라주되 결국에는 필경에는 그의 참된 이익을 도모해주는 일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수순하면 이제 숫자는 따르다 또 맡기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순이라는 것은 뭐 거스르지 않는다 또 도리를 따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을 수순한다 하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그들의 어떤 뜻을 이제 따라주지만 주지만 결국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그들을 필경에는 그들을 위한 어떤 참된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 중생을 수순한다 중생에게 이익을 도모해준다 이런 어떤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중생을 위한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 중생 수순이라는 것이 조금 한 가지가 오해하기 쉬운 점이 뭐냐 하면 중생을 따라준다 중생을 수순한다 하니까 중생이 막 나쁜 짓을 해도 그냥 그걸 따라준다 중생이 삿댄 짓을 해도 그걸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준다 이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필경에는 참된 그에게 진정한 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들의 또 이웃들의 상대방의 중생적인 모습 중생적인 모습이 뭐냐면 분별하는 모습들이거든요 분별하는 모습들을 멈추고 무분별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어떤 참된 자성 그들의 본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우선은 그 상대방과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 공부를 안 할 거 아니겠어요 내 말을 안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흥분하였으면 그래 그래 네 마음 이해한다 하고 그 흥분하는 마음을 다독거려 주면서 이끌어 줘야 되고 또 그 사람 그 사람마다 상황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해해 주고 그것을 먼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일단 허용해 주고 허락해 주고 그래서 아 너의 입장이 지금 이렇구나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먼저 허용해 주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 이해해 주어야만 그 사람도 이제 마음이 열리겠죠 그래서 수순한다 라는 말은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제 허용한다 또 수용한다 받아들여 준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 그래서 허락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허용하고 받아들여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이웃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수순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남들 자식들 남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중생 수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원이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앞에서 나왔던 수많은 그 원들 원들을 한꺼번에 좀 닦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서 예경하는 마음으로 예경제불론 예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것도 항승중생원이고요 또 칭찬여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들을 칭찬해주고 찬탄해주는 것을 통해서 또 그들을 중생을 수순해 줄 수 있고요 또 광수 공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양하는 것을 통해서 도움 주는 것을 통해서 중생 수순해 줄 수가 있고 또 뭔가 나와 부딪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잘못한 게 있고 하면 참회하는 내 어떤 업장을 참회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수순해 줄 수 있고요 또 수의 공덕 그들이 공덕이 있을 때 그 공덕을 내 맘처럼 기뻐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한마음처럼 그들의 잘한 것을 내 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을 통해서도 중생 수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청전법륜 청불주세 상수부락이라고 해서 그들이 부처님 법문을 더 들을 수 있도록 법문을 더 찬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중생심으로서의 분별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무분별심이 그들에게 더욱더 자라나도록 그들도 또한 이 지혜의 말씀을 상수부락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더 배우기를 발언한다는 마음을 내주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항순 중생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순 중생원으로 다른 많은 원들이 좀 이렇게 포섭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 대목을 읽어보면요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오온 법계 허공계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이 일체 세계에는 일체 모든 중생들이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서 중생들은 다 서로 다른 차별점들이 있잖아요 태에서 나고 알에서 나고 습기로 나고 화하여 나기도 하며 즉 태어나는 중생들이 태어나는 방식에 대한 네 가지 분류법입니다 테란 습화 사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테로 낳거나 알로 낳거나 습기로 낳거나 화하여 난다 그래서 부처님을 사생자부라고 하잖아요 네 가지로 낳는 일체 모든 중생들의 자비로운 어버이와도 같은 분이다 하는 게 이제 사생자부의 뜻이고요 거기서 말하는 사생의 네 가지 태어나는 종류 그래서 테란 습화라고 한다 태생하면 어머니 테를 빌려서 태어나는 우리 사람들 동물들 태생이죠 난생하면 껍질로 된 알을 깨고 출생하는 날짐승 이런 들 말하죠 알로 태어나는 습생은 춥고 어둡고 물기 있는 땅에서 화합해서 형체를 낳는 유정들 그래서 모기, 파리, 곤충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화생이라고 해서 종족을 이렇게 번식하거나 부모의 인연을 받거나 그러지 않고도 자연 변화되어 출생하는 지옥이든 천상세계든 이런 데는 그냥 화생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화현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생일신이래서 이 사생 네 가지 테란 습화로 태어나는 일체 모든 중생들이 사실은 한 몸이다 둘이 아닌 하나의 몸이다 한 중생이다 만 중생이 일체 중생이 곧 나와 한 몸이다 이런 의미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테란 습화로 낳는 중생들 또 지수 화풍을 의지해서 살기도 하고 이런 많은 중생들은 지수 화풍이라는 사대 땅의 기운 물의 기운 또 불의 기운 바람의 기운을 의지해서 살기도 하고 또 허공을 의지해서 사는 중생도 있죠 또 초목의 의지해서 살기도 하는 중생도 있습니다 초목의 의지하에서 살기도 하는 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와 여러 가지 몸과 여러 가지 종류의 중생들 또 여러 가지 몸을 가진 중생들 또 여러 가지 형상과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수명과 여러 가지 종족과 여러가지 이름과 여러가지 성질 또 여러가지 소견 여러가지 욕망과 여러가지 뜻과 여러가지 위의와 여러가지 의복과 여러가지 음식으로 여러 시골마을과 도시와 공전에 거쳐하며 내지 천령팔부와 인비인 등과 천령팔부는 우리가 천령팔부 신중 얘기하죠 그리고 인비인은 사람인 듯 사람 아닌 존재 이런 걸 얘기하는데 보통 팔부신중 축생 귀신 이런데를 인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령팔부와 인비인 등 즉 사람만 얘기하거나 짐승 동물 이런 테나나스파 사생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현상신들 신장들 이런 천령팔부들 그리고 사람인데 사람 아닌 일체 모든 존재들 그들도 다 중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다 포섭하고 항순 수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등과 또 발 없는 뱀이나 이런 발 없는 것들 두 발 가진 것들 두 발 가진 중생들 또 네 발 가진 중생들 그리고 여러 발 가진 중생들 이게 하여간 일체 모든 중생을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또 그 다음에 보면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등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중생들을 내가 모두 수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금강경에서도 이거랑 똑같은 얘기 나오죠 일체 중생을 일시에 뭘로 깨닫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부처님께서도 여기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류 중생을 얘기를 하죠 테란스파 사생 네 가지 중생과 형상 있는 것을 유색이라고 하고요 유색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을 무색이라고 합니다 유색과 무색은 형상의 유무에 따른 중생의 분류법이에요 또 생각이 있는 것을 유상이라고 부르고 생각이 없는 것을 무상이라고 부르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비유상, 비무상이라고 해서 인식의 유무에 따른 중생의 분류법입니다 그래서 태어남에 따른 네 가지 분류법인 테란스파 네 가지 그리고 형상의 유무에 따른 분류 유생 무색해서 두 가지 그럼 여섯 가지가 됐죠? 그 다음에 인식의 유무에 따른 분류 세 가지 해가지고 아홉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류 중생이라고 해서 금강경에서도 구류 중생이 나오는데 즉 이 구류 중생은 일체 모든 중생 쉽게 말하면 일체 모든 중생들을 얘기를 합니다 즉 불교에서는 사람만 중생이 아니라 이 구류 중생이 전부 다 중생이라 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곤충, 짐승, 하늘에 있는 천신들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 내 몸과 다르지 않다 동체대비심 나와 다르지 않은 하나의 부처님이다 라는 마음으로 동체대비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환경 전공할 때 보면 서양의 환경학자들이, 환경론자들이 불교 환경론을 뭐랄까 그들이 가야 할 최상의, 궁극적인 최상의 정점의 연기법적인 불교 환경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환경론이 발전해온 것을 보면 옛날에는 사람만을 위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동물도 우리 생명에 포함시켜야 된다 불교에서 보면 일체 모든 중생들이 구류 중생뿐 아니라 불교에서는 이 산하대지 현진광이라고 해서 이 국토 또한 마음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산에 있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고로 일체 구류 중생뿐 아니라 풀 한 폭이 나무 한 고로 강, 바다 이것이 전부 다 우리와 한 몸이다 라는 이런 연기법적인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론자들이 처음에는 이게 뭔 얘기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산과 들과 나무와 풀 한 폭이를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마구 배였지만 마구 배내고 산을 막 무너뜨려서 빌딩을 짓고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바다에 갖다 버리고 이러고 살았지만 사람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깨끗한 땅에 살기 위해서 지저분한 걸 모아다가 바다에 버리고 이러면 살았지만 아 바다가 오염되면 사람 몸도 오염되는 것이었구나 연결성 연기법적인 상호 상의 상관성에서 보니까 산을 허물면 인간의 생명도 허물어져 가는 것이구나 이 법계가 오염되면 땅이 오염되면 사람의 몸도 함께 오염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아 연기법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이게 정말 진리였고 진실이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세계관으로 환경론으로 바뀌어 가면서 이 상의 상관성으로서 아 이제는 사람만 동물만이 아니라 곤충 일체 모든 이 지구 전체가 하나에 살아있는 어떤 가이아 같은 하나에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 하나도 우리가 내 몸처럼 아끼지 않으면 그것이 곧 내가 내 몸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제 환경론자들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환경론이 발전하면서 이제 세상에서도 옛날에는 그냥 발전하고 막 이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쨌든 친환경적인 발전 발전을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여기에서 옵니다 이렇게 불교에서 종생이라고 하면 일체 모든 그야말로 구료종생 모두를 종생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여러가지 종생들을 내가 모두 그들에게 수순하여 갖가지로 섬기고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섬길 수 있겠죠 또 갖가지로 공양하기를 그들에게 공양하기를 부모님같이 공양한다 일체의 종생을 부모님같이 공양한다 또 스승과 아라한과 내지 부처님이나 다름이 없이 받들어준다 일체의 종생을 대자연 삼라만상 모든 것을 부모님같이 스승과 부처님같이 공양하고 공경하고 받들어준다 구체적으로는 병든 이에게는 어진 의원이 되어주고 병든 이에게는 의원이 되어서 그 병을 치유해주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고 캄캄한 밤에는 그 스승이 막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어둡고 앞이 안보이는 그런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광명이 되어주고 또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해주나니 이렇게 보살이 일체의 종생을 평등하게 이익되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일체의 종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이렇게 갖가지 다양한 어떤 모양과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어떤 다 다르게 생겼지만 다른 모습을 가졌지만 모든 그들을 일체 모든 그 구류 중생들 일체 모든 중생들을 마치 부처님을 받들듯이 부모님을 받들듯이 그들에게 공량하고 공경하고 찬탄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병이 든 사람은 약을 주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길을 보여주고 이러듯이 그들의 근기에 맞춰서 그들이 힘든 게 무엇인지를 봐서 이게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대기설법을 한다 음병여약 병에 맞춰서 약을 준다 그들의 근기에 맞게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동사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어떤 중생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방법 가운데 동사섭이라고 있는데 동사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그들을 섭수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들이 힘들 때는 같이 그 힘든 데 같이 들어가서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제 불교계에서 이제 동사섭 이래가지고 그 뭐 뭐랄까 그들이 있는 곳에 언제나 뛰어들어서 같이 그것을 행한다 예전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왜 이제 군에 군에가 계셨습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군에 사람들이 있으면 군에서 그들과 같이 군복을 입으면서 그들을 교화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각계 각층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을 교화해 준다 왜냐하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눈높이 맞추어서 그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같은 일을 하고 하면서 그들을 어떤 교화해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생들을 수순한다 왜 그러냐면 일체 중생의 겉모습을 보면 중생이잖아요 다 다른 중생이잖아요 겉모습을 보면 다 다른 중생인데 그들의 근원에는 전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이제 방편에 표현을 쓰면 불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잖아요 즉 우리가 눈 앞에 있는 있는 이대로의 완전한 진실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자식이니 중생으로 떨어진 삶을 산단 말이죠 근데 나처럼 남들도 모든 구류 중생이 전부 다 자신의 그런 어떤 분별 망상 때문에 그러한 중생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일 뿐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있는 이대로가 그대로 한치 오차 없는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짐승이고 곤충이고 나라라는 풀벌레고 나보다 생명의 가치가 낮은 것 같지만 그것은 중생의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죠 근데 분별의 눈으로 보니까 하루살이 날파리는 파리보다는 더 하찮은 것 같고 파리보다는 좀 더 덩치 큰 곤충이 더 귀한 것 같고 덩치 큰 곤충보다는 조금 더 덩치 큰 내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가 더 귀한 것 같고 강아지 고양이보다는 사람이 더 귀한 것 같고 이런 식의 차별심 분별심을 일으키지만 사실은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죠 더 귀하고 귀하지 않은 차별심 분별심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 내 해석에서 나온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일체 중생의 근원에서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들을 항상 수순한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수순하느냐 그들을 일체 중생들을 있는 그대로의 일체 중생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생 수순입니다 즉 있는 그대로의 중생을 너무 열심히 받아 적으셔서 있는 그대로의 중생이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면 있는 그대로이기를 허용해주면 그대로가 바로 부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 식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봤을 때 중생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중생 수순은 있는 그대로 중생을 허락해주고 허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줬을 때 그들이 나에게 와서 곧장 부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도 그들을 내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잘났거나 못났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은 잘났거나 못난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부처님으로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들은 그들의 뭐랄까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부처로서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일체 중생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수순하는 것이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냐 내 맘 같아서는 얘가 성격이 나빠요 성격이 더러워서 저 사람을 내가 바꿔주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것 같다 하면 바꿔주는 것이 그들을 수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필경에는 그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이익되는 것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바꾸더라도 아주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그들을 바꾸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는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라는 건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바꾸라는 말도 아니고 바꾸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즉 그들이 너무 성격이 안 좋거나 자꾸 나쁜 짓을 한다 그럼 그들을 변화시켜주는 게 좋아요 변화시켜주는 게 좋은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나는 옳고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아주 삿댄 짓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바꿔줘야 돼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건 좋은데 이 생각이 100% 옳아라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요 그가 진짜 나쁜 일인지 아닌지를 첫째는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알 수 없기 때문이고요 이건 확실히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내 생각이 옳아라는 게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바뀔 때인지 안 바뀔 때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시절 인연이 그 사람에게 아직 도래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이루었어요 내가 부처님 법문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나한테 와서 막 꽂혀요 그래서 이거를 저 사람도 나처럼 바뀌겠지 싶어서 추천해 줘도 그 사람이 듣고 나서는 오히려 욕을 하거나 뭐 그런 거 듣고 있어 이렇게 하거나 전혀 감흥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너무 감동 깊었던 책 불교 책을 보고선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막 혼자 그걸 자취방에서 혼자 읽다가 눈물을 팡팡 쏟으면서 반야심경 해설서를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란 눈물을 팡팡 쏟으면서 봐서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대학교 때 돈이 너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좋았던 절친들한테 이 책을 야 내가 이 책은 이거 읽기만 하면 너는 정말 인생이 완전 뒤바뀐다 막 엄청 내 딴에는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것만 읽으면 얘네가 완전 다 바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모르니까 정말 그럴 줄 알고 나눠줬는데 나중에 책 읽었냐 물어보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감흥을 못 느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긴 읽었는데도 감흥을 못 느낀다고? 뭐 그냥 좋은 책인 것 같아 뭐 그냥 이런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그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형 내 맘 같지가 않구나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놓고서 제가 한동안 얘기를 했어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거죠 시절 인연이 아직 안 되면 이 공부가 전혀 돌아가지 않아요 또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업장이 너무 집중해서 만약에 지금 이 업을 갚느라고 그 행위를 하고 있다 그 좀 안 좋아 보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 업이 어느 정도까지 소진될 때까지 그 일을 이 친구의 업에서는 인연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연따라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은 조금 더 그 일을 해야만 여기서 깨어나는 그래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한다고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하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무조건 바뀌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자식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사실은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바뀔 때가 되면 내가 바뀌라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바뀌기도 해요 딱 자기 인연을 딱 만나면 공부 막 죽어도 죽어도 안 한다 되고 부모님은 막 죽으라고 공부하라 내다가도 나중에 애라 모르겠다고 딱 포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가 꽂혀서 자기가 갑자기 막 공부하겠다고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처럼 이게 신기한 게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옳다라는 집착이 강하니까 저 사람 틀렸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중생수순에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걸 나는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키를 쓰고 가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 건 좋은데 첫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으나 반드시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변하는 것만이 진리야 저 사람을 반드시 변하게 시켜야 돼 하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교를 할 때도 불교적인 방식은 막 피켓 들고 나가서 불교 믿으면 좋은 데 가고 불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서 가서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막 쫓아가서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불교는 안 하는 이유가 이 불교 가르침에서도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억지로 가서 그렇게 하는 포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책을 한 권 선물해 주고 좋은 법문 있으면 링크 가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잊고 말고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고 나서는 그냥 딱 끝나는 거죠 나는 그냥 딱 잊어버려야지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거나 너 왜 내가 보내준 거 안 읽었어 내가 비싼 돈 주고 사줬는데 왜 그걸 안 봤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아무리 옳은 것도 내가 거기 집착하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리듬, 그 사람의 어떤 인연, 그 사람의 시절 인연이 있어서 그걸 거스르려고 하는 건 인연법이라는 이 우주법계의 진리,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내가 거스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중생을 수순함으로써 그들을 공경하고 공략하고 도와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마음을 내주는 건 좋으나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너는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그 말은 지금 이대로의 너는 나쁜 놈이야 지금 이대로의 너는 악이야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그 내 생각을 고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리예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연기법으로써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인연법으로 쉬운 비유를 든다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과거든 이런 비유를 들기 위해서 전생을 끌어들이는 방편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너무 괴롭혔어요 B라는 사람을 너무 괴롭히고 심지어 B라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다음 생에 딱 태어났는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과 인연을 갚기 위해서 A라는 사람한테 전생에 너무 괴롭힘 당하다 죽었으니까 그 다음 생에 자연스러운 인연에 따라서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자꾸 괴롭혀요 나도 이상해 남들한테는 자비로운데 이 사람한테만 자꾸 괴롭히게 돼 이걸 본 C라는 사람이 딱 보면 이 사람이 천하에 죽일 놈이다 그럼 여기 개입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이 나쁜 놈 말이지 하면서 욕하는데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업의 전부를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이렇게 교분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업의 이야기 전생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이런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떻게 너 말만 옳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비유를 들기 위해서 이런 식의 업의 이야기를 방편으로 경전에서 때때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액면 그대로 믿어서 내 전생은 어떨까 이걸 해석하고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낙천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아주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낙인 찍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나쁜 짓을 하는 어떤 사람은 없어요 인연 따라 반응하는 어떤 이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것을 통해서 뭔가 업장을 소멸시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뭔가 업을 해소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뭔가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연에 그 사람의 업장에 내가 막 개입해서 그걸 100% 바꾸지 않으면 안 되라는 생각은 내 고집이에요 내 고집 그런다고 해서 전혀 개입 안 하는 건 또 아니다 나와 인연된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중생수순에서 그들의 근기에 맞춰서 그들이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그들을 조금 도움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되 과도하게 집착하지는 않는 채 도움을 줄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도움은 주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없어요 얘가 바뀌어도 좋고 안 바뀌어도 기다릴 수 있어요 안 바뀌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심 가득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속적으로 따뜻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줄 뿐 너가 바뀌고 안 바뀌고는 너가 알아서 해라 왜? 그는 너의 일이 아니라 인연법의 일이니까 인연 따라 갈 테니 그 인연이 성숙되기를 기다린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사람의 인을 막 바꾸겠다 할 필요는 없지만 간접적인 연이 있잖아요 연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이에요 무수히 그를 돕기 위한 간접적인 연을 계속해서 던져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중생수순이고요 그러니까 그가 나쁜 짓을 할 때 끊임없이 옆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너도 얼마나 참 이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겠니 너가 이렇게 힘든 걸 하고 나니까 너도 마음이 참 안 좋겠구나 그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럼으로써 조금조금씩 내가 변화를 위해서 너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 내가 너를 위해 언제든 마음을 열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도움을 줄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너 그런 짓을 하면 돼 안 돼? 이러고 욕하고 화내고 넌 이래서는 안 돼? 넌 이러다 지옥이나 갈 거야? 하면서 넌 이거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닫겠죠 근데 마음을 헤아려주고 야 너가 참 나쁜 짓을 한 사람들 전부 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이러지만 속으로는 스스로가 죄의식 이런 거에 자꾸 시달려요 아주 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받아들여 주고 허용해 주고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한 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인연 따라 그 사람은 연기법의 이치상 그런 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거기 지금 그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상, 에고를 개입시키지 않으면 그냥 그 사실을 그냥 이렇게 허용해 주고 받아들여 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도울 수 있게 돼요 진정으로 중생을 수순할 수 있게 됩니다 과도하게 집착 없이도 그러면 내가 괴롭지 않죠 그 사람이 안 바뀌어도 내가 괴로울 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상관없어요 내 일이 아닙니다 인연에 맡겨요 모든 것은 삶의 인연에 맡겨요 그러나 삶의 인연에 맡긴다고 해서 불교가 숙명론은 아닙니다 운명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선의 중생수순 중생을 위한 복덕을 보시를 하고 도움을 주고 그들 위해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어진 의원이 되어 도와주려고 마음을 내주고 길이 있는 이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려고 마음을 내주고 깜깜한 밤에는 그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려고 마음을 내주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든 재활을 해서 본인이 조금 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거기도 과도하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할 필요도 없고 이게 나라는 개인 너라는 개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집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잘되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 나라는 개인이 없어요 저기 저 사람이라는 개인 개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냥 인연법의 흐름 인연법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인연법의 장 그냥 법의 장밖에 없어요 사실은 너라는 개체 너라는 개체 나라는 개체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행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체험하느냐 매 순간 체험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매 순간의 체험을 매 순간의 이 놀라운 진리의 체험을 이 무화의 체험을 사실은 실제 하고 있어요 매 순간 무화는 눈앞에서 딱딱 체험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화의 체험을 곧장 곧장 매 순간 곧장 곧장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덮어버리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자마자 나를 보자마자 세상 사람을 보자마자 아 여긴 내가 있고 저기는 너가 있지 어 너가 나한테 욕을 했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저 사람이 저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한테 욕을 해서 나를 공격했어 내가 상처받았어 저는 나쁜 놈이라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 이렇게 곧장 생각과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실은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직접 체험해 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했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 이거는 내가 해석한 생각이잖아요 생각인데 생각을 걷어내면 생각을 걷어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생각을 쫓아가면 저 사람이 나를 욕했어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남들도 비슷하게 나를 욕하는 게 아닐까 저 사람 뒤에 가서도 내 뒷담화를 엄청 하는 게 아닐까 저 사람 그러고 보니까 10년 전부터 나를 계속 미워했는데 저 놈을 내가 놔뒀다가는 내가 더 크게 당하는 거 아닐까 저는 내가 그냥 싹을 확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닐까 온갖 상상력이 막 하면서 막 괴로워져요 그게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애예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진실은 진실은 뭐냐 하면 가만히 보세요 해석 생각을 다 빼버리면 이게 뭔지 죽비라고 알려면 생각을 개입해야지 이걸 죽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생각을 개입시켜 이 사람은 여자다 남자다 이 사람은 나랑 친하다 안 친하다 이 사람은 부모님이고 이 분은 자식이고 이 분은 나랑 친한 친구고 이 사람은 안 친한 사람이고 이건 다 생각이 만든 거잖아요 다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싹 빼면 그냥 어떤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존재라는 것도 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무언가 너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내 바깥에 있는 건 너고 여기 있는 건 나야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사실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그것도 빼면 어떤 게 일어나요 얘 능력 없는 놈하고 욕했던 그 소리만 내 귀에 와서 닿아요 그런데 이게 이 소리가 내 귀에 와서 닿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는 생각이고 어떤 소리가 여기 와서 닿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욕이 와서 닿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는 실제는 욕이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는 건 생각이잖아요 전부 다 저 사람이라는 것도 생각이고 나라는 것도 생각이고 욕이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진실은 뭐밖에 없냐면 어떤 소리 파장이 내가 소리 파장을 알아차렸을 뿐이죠 내가 어떤 소리가 들렸네 하고 어떤 소리 파장을 알아차림 들림 들림을 알아차렸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들림을 알아차리는 건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들린다는 게 알아차렸을 뿐이에요 내가 그 소리를 들은 게 아니죠 파악 여러분이 들은 게 아니에요 저절로 들렸을 뿐이지 이 소리가 파악 저 바깥에서 저 소리가 있고 여기 내가 듣는 내가 있어 내가 저 소리를 들었어 이건 다 생각이잖아요 여기 나다라는 것도 빼고 너다라는 것도 빼고 죽비라는 것도 빼고 그냥 여기 뭐가 있어요 실제로는 진실로 실제로는 실상으로는 파악 모든 생각 다 빼면 파악 이게 다잖아요 이걸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저절로 그냥 들릴 뿐 여기 무슨 해석이 필요가 있어요 능력 없는 놈아 하고 욕을 했어도 그 능력 없는 놈아라는 말의 개념을 따라가면 내가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별하니까 내가 능력 없는 놈이구나 하고 서글퍼지죠 그런데 그건 말의 개념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개념을 따라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개념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소리 파장이 들림 이거 하나뿐이에요 여기 좋거나 나쁜 게 있습니까 이거 첫 번째 자리라는 편을 제가 썼어요 저절로 들릴 뿐 이 자리를 첫 번째 자리라고 썼는데 우리는 곧장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저놈이 나한테 욕했어로 확대 해석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 생각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놈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여기 따로 있어서 내가 거기에 걸린 거죠 그럼 그거는 실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분별해가지고 그걸 믿은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힌 것이죠 여기에 진실은 뭐만 있습니까? 들을 뿐 들림을 알아차리는 듣는 것을 통해서 듣는 뭔가가 있네 하는 어떤 듣고 있음 이런 어떤 있음의 존재감 이것만이 확인돼요 들림 이것만 알아차림 들리는 소리가 알아차려지잖아요 볼 때는 보는 이것이 알아차려진다 보고 나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하는 건 다 해석이잖아요 봄 이것만이 알아차려져요 저절로 그것도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이런 생각을 일으켜놓고 내가 이 생각을 일으켰어 그래놓고 그 생각을 나와 동일시해요 내가 좀 나쁜 생각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너무 예뻐 보여요 그럼 나도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본인 스스로 일으켜놓고 본인 스스로 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런 놈이었나? 하고 막 죄의식에 또 사로잡힌단 말이죠 다 자기 생각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온 생각이라고 해서 내 머릿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생각이야 내가 나쁜 생각하면 나는 나쁜 놈 나는 파렴치한 놈 이리 생각해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실은 내가 그 생각을 일으켰다 다 생각 아니겠어요? 그냥 뭐예요? 눈앞에서 목전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이라면 이름 붙인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파장이 생겨났다가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게 생각의 전부입니다 그 생각은 어떻게 일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쁜 놈이라서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나쁜 상황에 딱 마주치면 저절로 나쁜 생각이 일어나요 즉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고 괜히 쓸데없이 아 난 아무 잘못도 안 됐는데 나한테 욕을 하고 막 한 대 때리고 하면 욱하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요 욱하는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요 내가 나쁜 놈이라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연 따라 업습 따라 저절로 일어나요 다만 이걸 화내는 반응을 많이 했던 업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더 화를 많이 내겠고 욕을 하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걸 연습한 사람은 반응이 조금 다르게 나올 뿐이지 누구나 인연이 화합하면 저절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인연이 화합해서 화가 났는 줄 모르고 내가 화를 냈으니까 나는 나쁜 사람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 지으면서 그걸 자아라고 생각해요 나는 성격 좋은 사람 나는 성격 나쁜 사람 그런 자아는 자기 생각이 만든 환상입니다 우리는 인연 따라 인연에 반응하고 살 뿐이에요 근데 그 반응할 뿐이지 그 모여진 것을 그 경험들이 모여졌던 것을 나라고 딱 집착하지만 않으면 잡고 있지만 않으면 거기 나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처님이 무하라고 한 게 깨닫고 나면 무하가 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중생은 어쩔 수 없이 유하야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목전에서 눈앞에서 늘 매순간 매순간 나라는 것은 경험되지 않아요 생각 위에 곧장 나라고 생각할 뿐이지 나라는 건 사실은 생생한 눈앞에서 그냥 소리가 아래차려질 뿐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소리를 생각을 다 빼고 들으면 듣는 내가 있고 듣는 소리가 있어서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이 말하는 욕을 들었다 나 분별되고 남 분별되고 욕이 분별되잖아요 세 개가 나뉘었잖아요 사실은 야이놈아 라고 욕을 했을 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이거 하나만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건 내 생각일 뿐인데 사실은 뭐가 경험돼요? 그냥 이거 하나가 경험돼요 사실은 듣는 나와 듣는 것은 둘이 아닌 하나예요 이걸 불교 교리로 얘기하면 십이처가 공하다 십이처는 연기되어져서 나타날 뿐이다 눈으로 인해서 대상이 보일 뿐이고 대상이 있으면 눈이 확인된다 눈과 대상은 둘이 아니다 눈이 있음으로 대상이 있고 대상이 없으면 눈도 없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즉 둘은 둘이 아닌 하나다 소리예요 보이는 내가 따로 있고 보이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봄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보이는 것들 따로 보는 나 따로 이렇게 따로 분별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왔던 세월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자동 반사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다 보니까 이 실상을 가르쳐줘도 언뜻 언뜻 그럴 것 같긴 한데 하면서 여전히 그 습을 따라가는 버릇이 남아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진실은 언제나 너와 내가 경험되지 않아요 존재와 존재가 경험되지 않아요 그냥 할 뿐 들을 뿐 보일 뿐 생각이 일어날 뿐 그게 그냥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냥 어떤 해석 판단 분별이 없어요 나도 없고 너도 없어요 그냥 그냥 일어날 뿐 사라질 뿐 인연생 인연멸 그게 다예요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것들 이 세상에는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것들을 인연생 인연멸하는 것들을 그 연기법이라고 하죠 그 연기법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연따라 생기고 인연따라 사라지니까 실제가 아니죠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질 거잖아요 그거를 공하다고 하고 무하라고 합니다 진짜 없다는 게 아니고 인연따라 생겼으니까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질 게 분명한 것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생긴 것들이 죽어 없어질 때 괴로워할 필요가 없죠 왜? 당연히 없어지는 게 그거의 본분사니까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죽비가 이렇게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외풍지가 이렇게 있다가 찢어져서 없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서겁할 필요가 없죠 인연생 인연멸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인연생하고 인연멸하는 것들이 생겨나거나 사라지는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심은 무엇이 생겨났다 무엇이 사라졌다 나한테 돈이 생겼다 돈이 없어졌다 돈이 생기니까 나는 좋다 돈이 없어지니까 괴롭다 이런 식으로 취사관택을 하면서 괴로움을 만드는 것 뿐이죠 사실은 사실은 그 괴로움을 만드는 취사관택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괴로움은 내가 만든 것이고요 진실은 진실은 그냥 보일 뿐이에요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질 모든 것들이 그냥 경험될뿐이에요 보일 뿐 들릴 뿐 만져질 뿐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도 포함 이 몸도 포함입니다 나도 포함이죠 이게 이렇게 알아차려지잖아 이건 알아차려지는 것이잖아요 대상이잖아요 알아차려지는 대상이에요 이 몸도 알아차려지는 대상 아닙니까 사실 몸도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감각이 알아차려지고 느낌이 알아차려지고 생각이 알아차려지고 의지가 알아차려지고 의도가 알아차려져요 알아차려지는 것 알아차려지는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나는 나와 하나래야 나잖아요 내가 낳으려면 나와 내가 하나래야 되잖아요 하나인 것만이 진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몸이 나이려면 내가 몸을 볼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몸이 보이잖아요 보인다는 건 뭐냐면 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둘로 쪼개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둘로 쪼개진 것은 내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알아차려지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 내가 아니고 느낌 내가 아니고 감정 내가 아니고 몸도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전체가 온 우주 전체가 오로지 하나의 마음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의 뿌리밖에 없다면 하나의 마음밖에 없다면 하나의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이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 분별되는 모든 것들은 파도일 뿐이고 오로지 바다 밖에 없다면 바다가 바다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가 눈이 눈을 볼 수 있습니까? 눈은 딴 거는 다 볼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이 아니기 때문에 둘로 나뉘니까 눈 아닌 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은 눈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하나를 볼 수 없어요 자기는 자기를 볼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전체가 그냥 완전히 하나의 공미거나 하나의 부처거나 하나의 진실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1불승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는 걸 인식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하나예요? 하나 아니에요? 하나 아니에요 하나를 인식하는 자가 또 따로 있잖아요 하나가 있고 하나 인식하는 자가 있으면 둘이죠 진짜 하나밖에 없으면 인식하는 자, 인식되는 대상이 둘로 나뉘지 않겠죠? 그냥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되는 것들은 대상들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참나가 아니란 말이죠 이 몸도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몸은 알아차려지는 것들이잖아요 생각도 알아차려지는 것들 느낌도 알아차려지는 것들 그런데 그런데 보세요 이게 알아차려지는 대상인 것처럼 몸도 알아차려지는 대상이에요? 느낌도 알아차려지는 대상이에요? 생각도 알아차려지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알아차리죠? 몸도 느낌도 생각도 개념도 남들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뭔가가 알아차리고 있네요 그렇죠? 뭔가가 보고 있네요 그렇죠? 뭔가가 듣고 있고 그런데 그거는 몸은 아니잖아요 몸은 보이는 거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이 알아차림이라는 이거를 굳이 다양한 표현으로 쓰죠 공적 영지 공에서 텅겨서 아무것도 없다 이 자리는 그런데 소수영령하게 안다 공적 영지라고도 하고 진공 묘유 원래는 진짜로는 공한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묘하게 있다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묘하게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위바사나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인도에서는 신두교 성자들은 순수의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입니다 순수한 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따로 없다 그런 거 없다 불성 자상 이런 거 없다 그냥 알아차리면 된다 초기 불교하는 사람은 그냥 알아차릴 뿐이다 그걸 내세우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몸의 감각을 뭔가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지금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뭔가가 느낀 감정도 알아차리고 있어요 남들이 나쁜 짓을 하면 인상 찡그리는 게 벌써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거잖아요 임재수님이 도대체 부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법문 듣는 너다 뭐가 법문을 듣고 있느냐 저는 도대체 그 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는 바로 그거다 알 수 없으려면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거는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몸에 붙어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죠 몸에 있는 건 다 알아차려지는 것들이지 인연생 인연별하는 것들이지 이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성이라고 해서 성품을 본다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견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보려면 보는 나와 보는 것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견성은 그래서 개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개합이라는 말은 어감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소리잖아요 진정한 깨달음은 하나가 되는 거지 이것이 저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 법을 본다 부처가 부처를 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견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견성을 우리가 익숙하게 뭔가를 보듬 방식으로 성품을 볼 수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품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중생의 여태까지 육군과 육경을 다루는 방식으로는 이 진리와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 마치 어젯밤 꿈처럼 어젯밤 꿈에 갑자기 내가 꿈에 딱 등장함과 동시에 우주 전체가 확 펼쳐졌어요 그때 지금 이 현실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꿈 속에서 있을 때 지금 이 현실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지금 이 현실은 내가 잠자 가는 동안 이 현실은 없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할 뿐이죠 내가 자고 있나도 똑같이 여기로 돌아오니까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이 세계는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뿐이잖아요 엄밀히 말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는 안 되는데 실제로 내가 자면서 이 현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진짜 실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잠 속에서 이 세상이 갑자기 쫙 펼쳐졌어요 너도 나도 이 세상 전체가 쫙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가 부처고 얘네들 다 니야 하나의 부처밖에 없어 하나의 너밖에 없어 너가 꾸는 꿈이야 너라는 하나의 순수의식이 이 전체를 그냥 굴리는 거야 너의 의식에서 너의 마음에서 너의 마음에서 이 꿈 전체가 나왔어 저 사람 저 사람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 저 사람 아니야 너의 마음 하나가 저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게 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하나 하나의 마음이 저 사람을 움직이고 저 사람도 움직이고 저 사람도 움직이고 빌딩도 짓고 우주선도 타고 바다가 물결이 치는 게 저 바다 물결이 치는 게 아니고 너 마음이 물결 치는 거야 전부 다가 너 마음 하나에서 나온 거야 온 우주 전체는 이 하나의 의식이 쫙 펼쳐낸 거야 하나의 부처 하나의 의식이 이 우주 전체를 만들어서 우주 전체를 돌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꿈속에 있는 그 사람이 이해할까요 안 할까요? 이해 안 해요 그건 무슨 소리 하냐 쟤는 저 사람 지의지대로 살고 쟤는 지의지대로 살고 난 내의 지대로 살고 저 비행기는 비행기 지의지대로 사는데 비행기 회사에서 운영하는데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꿈만 딱 깨고 나면 이 모든 그 말이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저절로 깨닫죠 깨닫는 데 엄청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꿈에서 깨어나고 지금 어젯밤 꿈을 돌아보건데 그 꿈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의식이 펼쳐낸 환상이었잖아요 그때는 너도 있고 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로지 하나의 이 꿈 전체를 보는 전체를 펼쳐낸 하나의 의식, 하나의 알아차림 하나의 봄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그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내 꿈을 만들었는 내 의식이 이 꿈의 세계 전체를 만들었잖아요 꿈 깨니까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꿈 속에서는 죽어서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현실이 똑같은 얘기를 아까 한 것이죠 제가 이 현실이 똑같습니다 이 현실이라는 꿈을 제가 굳이 아까 표현했던 알아차림이라고 하든 순수한 알미라고 하든 이 모든 것을 아는 그 자리 그것이 이 삶 전체를 펼쳐냈잖아요 전체를 대기 대용으로 큰 하나의 온 우주 전체 삼라반상이라는 대기, 큰 기관 하나가 큰 마음 하나가 대용으로 크게 온 우주 전체를 다 굴리고 있단 말이죠 내 의식 하나가 꿈의 세계 전체를 만들었다가 딱 사라지듯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피배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이 저 스님 얘기는 너무 허황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 만든 세계가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만든 세계를 내려놓고 생각 아닌 것을 그대로 가리키면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죠 왜? 우리는 이해되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들리는 소리가 이 들리는 소리가 정말 내 바깥에서 들리는 건지 저 바깥에 이 소리는 따로 있고 듣는 내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이거 하나만 있는지를 생각을 걷어내고 그냥 한번 마주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집에서 시끌시끌하게 차도 움직이고 이런 시끌시끌한 집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무견히 생각도 왔다 가도록 소리도 왔다 가도록 몸의 감각도 왔다 가도록 느낌도 왔다 가도록 모든 것이 그냥 왔다 가도록 모든 걸 완전히 허용한 채 그냥 가만히 있어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왔다 가는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자로 남아서 그냥 가만히 무견히 지켜보라는 거죠 그럴 때 아 이 소리도 왔다 가는 뿐이구나 모든 것이 그냥 왔다 갈 뿐이구나 허망해서 내가 사로잡혀서 집착해야 될 뭔가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아가 조금 더 생각을 완전히 걷어내게 되었을 때 아 이 왔다 가는 이것이 그대로 이것이 전부구나 이 들리는 소리 이것이 전부구나 이게 그냥 하나구나 하나 내가 따로 있고 저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소리가 들리면 그냥 그것이 나구나 새가 쨍쨍하고 지나가면 그 쨍쨍하는 그것이 바로 나구나 둘로 나뉘지 않으니까 전부가 오로지 하나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을 바로 보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을 중생이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중생 수순입니다 중생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 그가 잘난지 못난지 알 수 없어요 그가 진짜 그가 맞는지 알 수 없어요 사실 그가 나와 다르지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 그게 중생을 온전히 수순하는 길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중생이 구제가 되죠 내 중생이 구제가 되고 그들이라는 중생도 구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까닭인가 보살이 중생을 수순하는 것은 곧 부처님께 수순하며 공양하는 것이다 중생을 수순하는 게 그 부처님을 수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생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또 중생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은 곧 부처님을 존중하고 섬기는 겁니다 중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섬기는 연습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중생들을 환희심나게 하면 곧 모든 부처님을 환희심나게 해드린 것과 같기 때문이니라 무엇이 환희심이냐면요 막 괴로움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괴로움에 허덕이다가 내가 그들에게 법문 아닌 법문을 설해 주어서 이 사람이 사로잡혀 있는 그 집착심을 떼도록 이끌어주고 야 그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지 않을까 왜 그런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그 괴로움의 실상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괴로움에서 탁 놓여나게 될 때 괴로움에서 나를 오랫동안 묶어놓던 그 괴로움에서 탁 놓여나게 될 때 엄청난 환희심이 듭니다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한 생각에 나를 괴롭힌 거였을 뿐이구나 문득 환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환희심나게 만들어줬을 때 부처님이 환희심이 난다 삼나 만상 온 우주법의 진정한 나라는 이 전체로서의 하나인 이것이 환희심을 낸단 말이죠 그러니 내 앞에는 힘든 사람 한 명 구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일체의 중생을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중생을 환희심나게 하면 곧 모든 부처님을 환희심나게 하는 것과 어찌 똑같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까닭인가 부처님은 대자비심으로 채를 삼으시는 까닭에 중생으로 인하여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로 인하여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을 인하여 정각을 이루시미 마치 넓은 모래사장에 서있는 큰 나무의 뿌리가 물을 만나면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무성함과 같으니 생사라는 광야의 보리수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일체의 중생은 뿌리가 되고 불보살림은 꽃과 열매가 되니 자비의 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 모든 불보살림들의 지혜의 꽃과 열매가 성숙하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대자대비심 자비심으로 채를 삼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채는 본체라는 얘기죠 부처님의 본체는 본 바탕은 뭐냐 대자비심 동체대비심이다 이 소리 불교에서의 자비심은 그 앞에 항상 동체라는 말이 붙어요 동체대비 동체 같은 몸 같은 몸이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크나큰 자비심이 생긴다 이게 동체대비심이거든요 즉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너 돈 없는 너를 도와줄게 나는 지혜로우니까 지혜가 없는 너를 도와줄게 이거는 차별심을 가지고 내가 너를 돕는 거잖아요 진정한 도움이 아니다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사랑만 베풀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자비심은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야 너가 지금 힘들게 괴롭게 사는 연극을 하고 있는 그 인연법에 너는 지금 잠시 그쪽에 처해서 그것을 너라고 착각하니까 지금 너는 이게 너라고 생각했을 뿐이지만 사실은 그런 너 그런 나라는 게 따로 없다 그래서 동체대비심은 너, 너, 너 나가 따로 없이 이 일체 전체가 한 몸으로 나구나 전체가 다 하나의 부처구나 하나의 나구나 이 온 우주에는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하나밖에 이 나라는 것이 몸을 나라고 하면 여럿이 따로따로지만 아까 말한 그 하나의 마음 하나의 알아차림 하나의 마음 하나의 마음 그 일에서 불교에서는 즉심즉불이라고 해서 마음이 바로 부처다 마음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참성품을 마음이라는 편을 씁니다 선에서는 이 마음 하나가 그래서 한 마음이라고 써요 한 마음 우리 집집마다 가면 일심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가하 만사성 일심이 이렇게 맨날 집집마다 가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일심이 뭔 뜻인지 몰라요 일심 온 우주 전체가 오직 하나의 마음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의 마음 하나의 부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의 마음인데 하나의 부처니까 내가 너를 돕는 게 아니죠 내가 나를 돕는 겁니다 얘가 배고프면 이 몸뚱이가 좀 가까이 있는 몸뚱이 이게 배고프면 우리는 밥을 입에 넣어주잖아요 넣어주고 나서 야 내 너한테 줘주니까 너 나중에 갚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배가 고파하니 그냥 넣어주잖아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나한테 넣어줬다 이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걷어내면 뭐만 있냐면 뭔가 배고픔이 알아차려져요 그러니까 배고픔이 알아차려지니까 그냥 입에 뭘 넣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픔이 이제 안 알아차려져요 해소가 돼요 해결이 돼요 이런 식의 끊임없는 어떤 인연에 반응하는 인연에 순응하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것이 있을 뿐이에요 거기 내가 밥을 먹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 이게 배고프면 밥을 주는 것처럼 저것들이 배고프면 밥을 줄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이게 괴로우면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법문 들어가지고 너 양식을 삼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저것들이 배고프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왜 같은 몸이니까 하나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대자비심으로 체를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자비심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는 진짜 자비심이 아니에요 본래 나니까 돕는 거죠 그런 까닭의 중생으로 인해서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로 인해서 자비심을 잃으니까 보리심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낸다 그런데 왜 이 모두가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인 줄 모르고 사니까 다 중생심을 가지고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 속에 파묻혀 사니까 저 생각을 깨줘야 되는데 그런데 저들만이 생각에 파묻혀 사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이중생도 생각에 파묻혀 사니까 보리심을 내는 겁니다 보리라는 건 이 생각을 넘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아 이 생각의 실체가 뭔지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모든 괴로움이 아 진짜 괴로움이 아니구나 라는 걸 딱 자각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보리심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리심을 내기 때문에 정각을 이룹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반드시 금생에 깨닫겠다 나는 금생의 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보리심을 일으키면 그걸로 인해서 그게 근본 원인이 되죠 인이 됩니다 인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정각을 이루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것조차 없는 사람은 아마도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본인이 그런 마음을 내지 않았으니까 일치유준조인데 내가 깨닫겠다는 마음도 안 냈는데 내가 나를 깨닫게 하겠어요 내가 깨어나겠어요 부처가 깨어나겠어요 내가 보리심을 내야 그게 씨앗이 되어서 연이 되어서 인이 되어서 깨닫게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일어나고 나면 그거는 사실은 사건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마치 모래사장에 서있는 나무 뿌리가 물을 만나면 말라빠진 나무가 물을 만나면 잎과 꽃과 열매가 막 무성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사라는 광야의 보리수도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광야라는 이 삼나만상 이 세상 전체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모든 것들도 이런 어떤 지혜 자비 마음공부 깨달음이라는 이런 보리심이라는 이런 물을 공급받으면 다 무성하게 열매 깨달음의 열매가 일어난다 나무가 죽지 않고 깨달음의 열매로써 열매를 맺게 되듯이 그래서 이렇게 자비심과 보리심과 중생수선하는 마음 이것을 냈을 때 이렇게 지혜의 열매 깨달음의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어떤 까닭인가 보살들이 자비의 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 곧 안욕다라 삼락삼보리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비심의 물로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해서 중생수선에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게 되면 곧 안욕다라 삼락삼보리는 최상의 깨달음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더 높은 것도 없고 동등한 것도 없는 완전 최상의 깨달음 을 성취한다 그러므로 보리는 깨달음은 중생에게 달렸으니 중생이 없으면 모든 보살이 마침내 가장 훌륭한 정각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중생 중생수수는 겉에 드러난 의미는 일체 중생들을 수순에서 구제해주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진정한 중생은 뭐가 중생이냐면 분별심이 중생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분별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욕하거나 탓하거나 취하거나 하나 버리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줌으로써 그것과 하나가 되었을 때 분별심이 해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수준을 해서 무상정등정각을 얻게 된 중생이 사라지니까 내 안에 분별심이 사라지니까 무분별지인 무상정등정각이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이 없으면 모든 보살이 훌륭한 정각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분별심이 있으니까 그 분별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내리고 발심을 하고 그러니까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분별심을 일으키는 내가 못난 내가 탐욕심이 많은 내가 화도 잘되는 내가 어리석은 내가 옛날에 업도마이지한 내가 옛날에 잘못한 일도 많은 내가 내가 이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아무리 못났고 무능하고 성격 더러운 나라고 할지라도 그 내가 바로 부처의 씨앗이다 중생이 없으면 보살은 정각을 성취할 수 없어요 내가 바로 이렇게 못난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렇게 탐지지 삼덕에 쩌들은 이런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못났다 탐욕이 많다 욕심 많다 괜찮습니다 거기 과도하게 끌려가지만 않고 이거는 내버려 두세요 탐지지 삼덕이 나를 막 집어삼키는 거 이거 없애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왜냐면 잘 안 돼요 욕심 없애려고 한다고 욕심이 잘 없어지지 않아요 화 잘되는 습관 있는 사람은 화 없애려고 애쓴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습관 있는 사람은 그걸 하루아침에 끊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탐지지 삼덕은 내버려 두고 그냥 법을 향해서 쉽게 말해 법공부 마음공부 이 공부만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현실은 옛날하고 똑같이 별로 달라진 게 없이 탐욕도 내고 화도 내고 술도 먹고 이런다 신경 쓰지 말고 이 공부에만 발심하란 말이에요 이게 상관없습니다 왜? 이거는 이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나쁜 놈이 아니에요 번뇌적 보리 번뇌가 있어야만 내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날 도와주는 동반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발심이 점점 커지고 마음공부에 대한 발심이 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해져요 너무나 큰 영역을 차지해지고 너무 중요해져요 일이 중요해지면요 이 탐진지 삼독심이 소멸되는 거는 조금 조금씩 저절로 일어납니다 신기해요 옛날에는 이거 없애려고 막 기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다가 이 법에만 간절하게 발심만 해가지고 보리심을 가지고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문득 돌이켜보건대 오 이상하네 난 그렇게 애쓴 것도 없는데 저절로 별로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지네 저절로 욕심, 탐욕, 화내고 이런 것도 저절로 줄어들고 저절로 담배, 술에 쩌들어 살던 사람도 저절로 그냥 줄어들게 되고 어느 순간 분도 이상하게 술도 좀 줄어들게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발심이 강해지면 이 발심이 강해진 것 때문에 나머지 업습이 저절로 조금씩 조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업이라는 건 시간이 감으로써 조금조금씩 업습이 해결이 되지 한 방에 해결이 안 돼요 업의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스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 때는 내가 정말 부처님이 될 것 같고 된 것 같고 너무 한의심이 나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려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들을 땐 좋은데 일상생활 하면 또 똑같이 옛날 잘못을 반복한다 그럴 때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전혀 상관없다 당연하다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법문 들을 때만이라도 조금씩 좋아진다면 그 힘이 나중에 가서는 점점 더 이것을 밀어내고 법의 힘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습이 옛날에 업습이 나와서 나를 괴롭히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선남자요 그대는 이 이치를 이렇게 알아라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인 까닭에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고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수순하는 까닭에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야 한다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 거죠 다 또 다른 나로 보고 하나로 보니까 당연히 평등심이겠죠 평등하게 보니까 저절로 원만한 자비가 성취되고 자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수순하니까 일체 중생을 수순하고 일체 중생을 공양하는 게 일체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것만 불공이 아니에요 일체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 공양 올리는 거고 또 어떤 중생이 제일 중요한 중생이에요 내 머릿속에 생각, 판단, 분별이라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 이게 부처님께 불공 올리는 거예요 법당에 와서 이렇게 오늘 보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많이 올리는 것만 불교 공양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것도 영 안 올리는 것도 절도 나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그게 또 어떤 법보시가 하나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겠지만 그것만이 불공이 아니다 내가 내 중생 구제하는 게 이게 불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중생들을 수순해서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수순하게 어떤 중생 첫째 내 중생 생각 중생 분별 중생 이 중생이 구제가 되면 사실은 일체 중생이 구제가 됩니다 남이라는 중생 그래서 남들 구제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구제하는 게 먼저예요 남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중생이 이 머릿속에 분별 망상이라는 중생이 구제되는 순간 삼나만상 우주밖의 전체에 있는 일체 중생이 싹딱 구제가 된다니까요 그게 금강경이 말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님들이 사회에 구제 안 하고 저 꼴짝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수행만 하느냐고 욕하지만 그게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발심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힘도 없는데 나는 다른 중생들이 나는 불교 공부하니까 좋으니까 남들 막 구제해 줘야지 하고 막 뛰어다닐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구제가 돼야 돼요 먼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인연 따라 하면 된다는 거죠 중생 구제는 인연 따라 하면 됩니다 인연이 맺어지면 하고 안 맺어지면 내 공부하고 이러면 돼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나라는 이 생각 중생을 구제하는 게 먼저다 내 공부를 하는 게 먼저다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수순하나니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여도 나의 수순함은 다함이 없느니라 순간순간 계속하여 잠깐 더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정진하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수순하고 나라는 중생을 수순하는 것을 통해서 내 중생을 구제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네요 그날 그날의 하늘을 좀 이렇게 보고 구름도 보고 그날의 날씨도 좀 느껴보고 온도감도 좀 한번 이렇게 느껴보고 그렇게 사는 것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뭐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뭐 이런 게 있어도 그 모든 복잡한 복잡다단한 일들 가운데에도 항상 우리 눈앞에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아무 일 없는 그냥 늘 그냥 딱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 속을 거니게 되면 그런 어떤 삶이라는 내가 만들어낸 어떤 환상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지만 딱 눈을 돌이켜서 우리 눈앞에 있는 딱 드러나 있는 이 자리를 마주하게 되면 늘 일 없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뭐랄까 이 대자연은 늘 이렇게 있는 이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자꾸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빰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자락이 우리를 현존하게 만드는 지금 이렇게 내가 너를 너에게 가서 이 빰을 이렇게 스치도록 만들었는데도 지금 이 자리를 인식하지 않겠느냐 너 머릿속에 생각에만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아주 빛나게 아름다운 푸르른 하늘과 구름과 대자연을 봄에는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내면서 여기 기울이지 않게 너 눈앞에 있는 이 꽃 한 송이 너 눈앞에 있는 이 푸르른 하늘을 외면한 채 생각 속에서만 빠져서 여전히 지낼 것이냐 하고 마치 우리를 다그치는 스승의 법문처럼 그래서 이제 무정설법이라고 해서 이 세상이 그대로 늘 설법한다 이 우주법계가 늘 설법하고 있는 그 설법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뭐랄까 억지로 우리가 명상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또 뭐 마음챙김 뭐 이런 얘기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늘 드러나 있는 눈앞에 있는 이 온전한 자연의 한 자락 한 자락을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거기는 생각이 개입되지 않거든요 그냥 보게 되거든요 그냥 보고 그냥 감동하고 그냥 온몸으로 온 존재로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온 존재로 그냥 느끼게 될 때 아무런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생각으로 해석할 게 없잖아요 그냥 저 푸르른 하늘을 무슨 생각으로 해석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보게 될 때 그때 사실은 저기 바깥에 하늘이 있고 여기 내가 있지 않아요 그 순수한 봄에서는 봄의 자리에 첫 번째 자리의 봄의 자리에는 하늘이 있고 내가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있고 바람을 느끼는 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순간 일어 할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로 경험될 뿐입니다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래서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과 함께 현존하게 됩니다 자연과 함께 불안 포기와 함께 심지어 우리 집은 시끄러워서 막 짜증이 나요 바깥에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려요 바깥에 들리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나의 현존을 일깨우는 감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그런 글을 한번 써서 올렸었는데 TV 프로에 보면 저는 이렇게 음악 프로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걸 되게 즐거워해요 근데 전에 나왔던 그 무슨 슈퍼밴드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음악 하는 것들을 듣거나 이럴 때 보면 옛날에는 그런 걸 보면서 와 쟤는 도대체 뭐지? 저런 애가 저런 괴물같은 애가 다 있지? 와 너무 대단하다 너무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자꾸 해석을 하면서 봤었다면 사실은 우리 그렇게 해석해서 보기 이전에 그냥 말을 먹게 하는 장면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게 되잖아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 저런 것 같아 뭐 목이 안 좋은가 아니면 어쩌고 이러다가도 어떤 사람이 노래할 때 보면 모든 사람이 갑자기 말문을 탁 닫고 그냥 완전히 초집중이 돼서 몰입이 돼서 그냥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생각이 딱 머지고 그냥 듣게 됩니다 사실 그 순간은 그 사람이 거기서 노래를 하고 있고 여기서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현존의 감각을 일깨우는 어찌 보면 하나의 스승과도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술이든 문학이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확 잡아끄는 사람은 현존의 힘? 또 다른 사람들을 현존으로 이끌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이나 공연이나 음악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끌려 이유는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는 게 맞습니다 나의 현존감을 끌어당기고 있으니 생각이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난 몰라요 왜 그런지 근데 내가 지금 이 현존 그 노래와 함께 딱 지금 여기에 현존하게 되도록 만들어요 저절로 예를 들면 책도 그런 책이 좋은 거죠 책을 읽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보다 그런 책이 별로 없겠지만 나를 딱 현존하게 만드는 생각을 딱 멈추게 만드는 강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강의보다 생각을 멈추는 쪽으로 자꾸 이끌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사실은 그 순간 그 음악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가수와 내가 전혀 둘이 아니에요 둘이라는 둘로 나뉘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음악과 함께 그 가수와 함께 내가 이 자리에 현존하면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라는 거는 뭘 뜻하냐면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천재적이다 훌륭하다 부럽다 이건 둘이잖아요 저 사람이 있고 내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로서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된다는 걸 무슨 뜻하냐면 그가 나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가 가진 그 천재적인 능력이 그 순간 사실은 내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희 찬탄의 공덕은 상대방이 뭔가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했을 때 내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게 사실은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 그런데 그렇게 수희 찬탄을 연습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한 일을 내가 한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줄 때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가 되면 어떠겠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고 내 능력입니다 그 가곤 내가 되는 거죠 나와 그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음악을 듣던 귀가 이제는 판단을 멈추고 그냥 그 음악과 함께 현존하는 음악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있을 때 그건 바로 어찌 보면 명상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던 그 능력이 나에게도 기뜨는 것과도 쉽게 말해 같은 효과랄까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상대방과 내가 둘이 아니게 하나게 이렇게 하나로 바라보게 됐을 때 분별 없이 바라보게 됐을 때 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니까 그게 바로 내가 되고 내가 바로 그가 되니까 굳이 조금 돌려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본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진심으로 찬탄해 줄 때 내 일처럼 찬탄해 줄 때 그 능력이 내게 돼 버린다니까요 상대방의 능력이 내 일이 돼 버린다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질투하는 사람은 그 잘한 능력을 자기가 갖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자잘한 사람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내 일처럼 찬탄해 주는 사람은 그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남들이 대박나서 부자가 됐다 그걸 아주 좀 질투어린 시선으로 보는 것보다 그 사람 부자가 됐으니 행복해서 행복하기 좋겠구나 하고 찬탄해 준다면 사촌이 땅을 사서 배 아파하기보다 찬탄해 준다면 나도 같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수위 찬탄하는 그 마음이 둘이 아닌 마음으로 그걸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니까 그 순간 나에게도 결핍의 마음은 사라지고 풍요 찬된 기쁨 이것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고 마음에 있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을 끌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는 우리 현실에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요 언제나 나를 욕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탓할 수가 없는 이유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등장했다고 나를 욕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업장이 지중해 이런 사람을 만났구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통해 내가 배우고 깨달으라는 목적으로 또 업장이 소멸되는 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분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공방이 좋다는 것이죠 오늘은 화음경 보온 행원품의 열 번째 마지막 서원입니다 보온 보살의 서원 열 번째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선남자여 지은 공덕을 모두 다 회양한다는 것은 처음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의 뜻에 수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공덕을 온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양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게 하고 모든 병고가 없게 하며 하고자 하는 나쁜 일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닫고자 하는 착한 업은 속히 빨리 이루어지며 온갖 악취의 문은 닫아버리고 인간과 천상에는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보여 보이며 모든 중생들이 쌓은 악업의 무거운 고통의 과보는 내가 다 대신 받아서 그 중생들이 모두 다 해탈을 얻고 마침내는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살은 이와 같이 회양하나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더라도 나의 이 회양은 끝나지 않고 순간순간 계속하여 쉬지 않건만 뭔가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는 이라 절에서 기도를 하면 마지막 날 회양한다 이러잖아요 회양법회를 한다 또 회양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회양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받은 공덕 자신이 공부한 공덕 또 마음 공부한 공덕 내가 기도 수행을 하고 나면 기도 수행한 공덕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마지막 날 회양법회를 통해서 내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남김없이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원을 세우는 그것이 복의 회양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꼭 기도했을 때의 회양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마음 공부한 공덕 복을 지은 공덕 또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무한 공덕들을 내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살겠다 하는 어떤 자비심의 회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불교의 모든 수행은 모든 공부는 전부 다 중도 불의 중도 하나 하나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많은 수행법들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마음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마음 공부하는 방법들은 전부 다 불의 중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부처님 가르침 실천의 핵심을 중도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중도를 드러내고 있어서 이게 중도적인 실천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불의법의 실천이냐 아니냐를 보면 그게 외도의 수행인지 불교의 수행인지를 알 수 있고 또 불교의 수행이라 할지라도 내가 불의 중도에 입각해서 이것을 공부하고 있느냐 닦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참되게 잘하고 있는 수행인지 아니면 제대로 잘못하고 있는 수행인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가늠자와도 같은 게 바로 불의 중도입니다 불교는 사실은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불의 중도,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회향이라는 것도 왜 회향을 할까요? 나와 너가 나와 일체의 중생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중생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분별망상으로 둘로 나눠놓고 여긴 내가 있고 저긴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나를 먹여살리고 나를 부자가 되게 하고 내가 능력 있게 하고 내가 잘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나 위주로 나라는 아상, 아집을 내세워서 나 위주로 내 인생만을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마음 자체가 나와 너를 나누는 마음이잖아요 불의법 둘이 아닌 마음이 아니라 입법, 둘로 나누는 마음이거든요 분별하는 마음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불의법 분별하는 마음만 없어지면 그 자리가 곧장 깨달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나다, 너다 둘로 분별해놓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공도 얻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나 지향적인 삶 나를 확장시키려는 삶 그게 깨달음을 드러나지 못하도록 이미 드러나 있는 깨달음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하나의 병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향이라는 수행이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거를 쥐고 내 소유물, 내 집착, 내 거, 내 사람 내 것만을 잔뜩 쥐고 있던 삶을 이제 조금씩 회향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웃에게 나누고 타인에게 나누고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내 걸 남에게 주기 싫지만 그래도 뭐 보시하고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회향하면 좋다고 하니 공덕을 받으려고라도 처음에는 그래 내가 타인들에게 베풀자 회향하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누고 베풀고 회향하는데 나누고 베풀고 회향을 하다 보면 저절로 나와 너라는 틀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평생 나 잘되기 위해서 나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심지어는 심지어는 이제 그분 얘기가 그래요 거사님께서 심지어는 내 가족에게조차 내가 더 이득 보려고 가족을 늘 봐왔다 그래서 가족한테 늘 요구했다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음식은 왜 이렇게밖에 안되느냐 좀 맛있는 음식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여서 돈 벌어오고 하는데 넌 이것밖에 못해주냐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뭔가 힘든 것보다는 어떻게 좀 덕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 사람은 거사하고 내 아내에게조차 내가 뭔가 바라는 거 있구나 아내를 그분 편으로 그랬어요 내가 딸을 보면 딸에게는 내가 바라는 게 없고 그냥 계속 해주잖아요 근데 딸에게는 해주면서 아내에게는 딸처럼 해주진 않고 누군가의 딸인데 데리고 올 때 내가 그 아버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평생 행복해 해주겠습니다 이러놓고 데리고 와놓고 내가 얘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 친구한테 해준 것처럼 내가 해주겠습니다 하고 납치해 와놓고 살면서는 내가 그렇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나한테 왜 이것밖에 못해주냐 그러면서 이제 더 잘하는 보살님들을 보면서 야 저런 남편은 참 좋겠다 야 누구 남편은 이렇게 이렇게 대접받고 산다는데 마누라가 이렇게까지 한다 환선적으로 한다는데 그분이 한번 이렇게 주말부부를 한 1년인가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주변에 주말부부인 좌비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딴 친구들은 멀리 있는데도 마누라가 주말만 되면 반찬에 싸들고 와가지고 반찬 집어넣어주고 밥에다 놓고 뭐 이렇게 해라 하고 그러고서 또 간답니다 근데 이제 본인 마누라는 본인이 애들 육아 하나라 바빠가지고 나를 챙겨주기는 커녕 오히려 내가 오히려 더 가서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한 생각 돌이키니까 그래서 서운함이 있었는데 한 생각 돌이키니까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그건 막 그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게 하면 그건 그렇게 그 사람들 얘기고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한 생각을 돌이키고 나니까 그 서운함이 서운함이 아니라 미안함으로 바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미안한가 했더니 처음에는 남들은 다 이렇게 와서 챙겨주는데 왜 안 챙겨주지 하다가 나중에는 이야 딴 남자들은 매일 집에서 집에 가서 애들 케어해주고 공부도 가르치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다 하고 고생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어찌 보면은 자식들 키우고 집 청소하고 하는 거는 다 내팽개치고 나는 내 일한다는 일로 그냥 저 사람한테 다 맡긴 거 아니냐 그럼 이걸 오히려 저 사람한테 다 내가 떠맡긴 거니까 내가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가서 고맙다고 하고 더 도와주고 더 돌봐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턴가 자꾸 고맙다 고맙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 너가 참 고맙고 든든하고 항상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한 생각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자꾸 미안하다고 하면 얘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진짜로 자기가 오히려 더 으쓱하면서 내가 이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하고 더 고마워하고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오히려 내가 더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공부하고 1년이 채 안 됐는데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 하나하나 작은 내 인생 하나하나가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처음에는 내가 괴로움이 없고 회사 생활도 스트레스도 좀 없어지고 이러다가 깨달으면 더 좋고 이런 생각을 했다가 오히려 내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이렇게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회양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보시, 사랑, 자비가 저절로 실천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회양이 되게 되면 너가 바로 나거든요 사실은 내 분별 속에서만 여기 내가 있고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내가 있고 저기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남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별 너머의 참된 진실에는 너나가 없습니다 이건 말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나가 없기 때문에 회양을 하게 됐을 때는 이 바깥에는 이 일체 중생이 일체 삼라만상이 전부 다 내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신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법신부로서 나와 다르지 않은 한중생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에게 나만 먹고 살겠다 하는 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생각이 만든 거예요 생각이 나라는 아상을 만들었고 나라는 아상이 생기니까 그 생각대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라고 자연스러움에서 거슬르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나라는 아상 집착이 없을 때는 우리가 남들 힘든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밥을 사주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도와주게 돼요 아까 얘기하려고 했다가 너무 안 돼 그 거사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거사님이 아내한테 옛날 같았으면 내가 좋은 거 내가 좋은 거 막 이렇게 먼저 하고 이랬을 텐데 어느 날인가 그 자기 야 이 가족이 너무 참 고생스럽고 너무 힘들구나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돈이 조금 생겨서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본인 뭐 동물 갖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사려고 이렇게 이렇게 모아놨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야 내가 이거 갖는 것도 좋지만 이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던 게 있었는데 그걸 먼저 사주는 게 안 나을까 나야 뭐 좀 그렇더라도 이 친구 먼저 사주고 싶다 해서 좀 자기가 모은 돈을 가지고 몰래 이렇게 비상금으로 모아놨던 돈인데 그걸 가지고 엄청 큰 뭔가를 한번 이렇게 탁 사줬나 봐요 그런데 그 가족도 본인이 그걸 사려고 모은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싼 돈을 탁 그 친구한테 가족한테 탁 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가족이 너무 미안해 하면서 고마워 하면서 막 그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마움을 하는데 본인이 어찌 보면 태어나서 처음이고 어찌 보면 결혼하고 처음인데 그런 느낌을 느꼈다는 거예요 야 이 느낌이 도대체 뭐지? 그렇게 딱 사주고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할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내가 갖고 싶은 걸 내가 딱 샀으면 오히려 약간은 미안했을 것 같아 가족도 저걸 갖고 싶은데 난 내가 이렇게 샀으니까 오히려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편하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이걸 포기하고 어찌 보면 이거 엄청 큰 포기를 하고 이 사람한테 탁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표정으로 너무너무 나를 나를 존경하는 눈빛이 뚝뚝 뚝뚝 막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을 처음 봤는데 내가 그 눈빛을 보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야 이게 바로 베푸는 데서는 행복이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하면서 야 이거 누군가에게 이렇게 헌신없는 정말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게 이렇게까지 이건 말로 편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보시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아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정말 그런 느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것만 가질 때 기쁜 그 느낌과 누군가에게 회양했을 때 나누었을 때 그때 내가 느껴주는 그 느낌과는 뭐랄까 기쁨의 질이 다릅니다 내가 내 혼자 기뻤을 때 내 욕심을 충족했을 때에서 오는 기쁨은 나란 애고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분별망상이 좋아하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를 정말 괴로움에서 노연하게 해줬을 때 그랬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왜 다르냐 하면 나라는 아상 애고가 기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뭐랄까요 나를 넘어선 전체성이 기쁜 거거든요 참된 공덕이 되기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당장 이익이 되진 않지만 그게 바로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양하는 것 자체가 나를 내게 없어지고 상대방에게 다 나눠주는 것 같아서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계산법으로 본다면 이 우주법계의 법신부처님의 계산법으로 본다면 어찌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죠 일치중세에 회양하는 게 진짜 나에게 더 큰 공덕이 돌아온다라는 걸 알아야만 회양할 수 있거든요 방편의 말이었지만 그래서 회양하는 것 자체가 불의법의 실천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실천이 저절로 되는 것이 바로 회양의 수행이죠 회양에는 세 가지 회양이 있다 그래요 실제 회양이라고 해서 부처님께 하는 회양 아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뭐가 부처님이에요? 저 앞에 계신 저분만이 부처님이 아니고 작게는 부처님께 회양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아 내가 부처님께 받은 공덕이 이렇게 크니 부처님께 회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뭐 보시도 하고 기도 접수도 하고 또 뭐 부처님 전에 이렇게 과일도 올리고 꽃도 올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부처님께 회양하는 실제 회양이라고 하는 실제라고 하는 참된 부처님께 회양하는 그리고 뭐 절에서 불사를 한다라면 불사비도 좀 보태고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실제 회양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실제 회양은 뭐가 부처님이냐? 꼭 이분만 부처님이냐? 내가 부처님이고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에게 한 발 다가가는 것 내가 분별망상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나는 중생적인 나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분별망상을 잠시 내려놨을 때 자연과 하나 될 때 명상할 때 본문 들을 때 마음 공부할 때 그때 중생적인 나를 쉬고 본래 부처가 드러나도록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실제 회양입니다 부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회양 그게 진정한 실제 회양이죠 또 두 번째 보리 회양이라고 해서 보리 깨달음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 부처님의 가르침 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 이 법을 이 만중생과 두루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내가 두루 내 혼자만 안고 있지 않고 두루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는 회양이 이 보리 회양입니다 작게는 작게는 내가 경전을 보시하고 좋은 부처님 내가 읽고 깨닫고 감동받은 책을 사다가 주변 도반들에게 보시하고 또 좋은 글귀 있으면 복사해가지고 딴 사람에게 문자로도 하나씩 보내고 좋은 법문 있으면 링크 걸어서 문자로도 하나 보내주고 그러면서 너 요즘 힘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들어봐 그게 되게 따뜻한 보시고 나눔일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어찌 보면 보리 회양 법의 회양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괴로움 불교는 뭐냐면 불교는 오로지 사성제로 포섭된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의 핵심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즉 법을 보시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내 괴로움 먼저 없애고 나와 너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없애는 게 보리 회양이고 또 이웃들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게 또한 회양이죠 그래서 불교를 막 전파하는 것만이 이 보리 회양이 아니고요 불교라는 사실은 불교라는 이름에는 불교가 없습니다 불교하는 이름과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이든 종교 없는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든 덜어주고 그 사람이 좀 더 지혜로운 안목을 갖춰서 괴로움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이끌어줬다면 그게 법보시예요 그게 법을 회양한 거예요 나는 불교를 가리시지 않았는데요 그 친구한테 연기법이 어떠고 산법인이 어떠고 사성제가 어떠고 이러면은 얘기 안 들어요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는 것 그게 법보시죠 그게 법이지 산법인, 사성제, 십연기, 팔정도, 소순불교, 대순불교 이것만 법이 아닙니다 법은 100% 드러나 있는 게 법이지 이런 문자 속에 무슨 법이 있겠어요 팔만대장경만 법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법을 나누고 어떤 분이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 마음 저는 사실은 이해는 또 돼요 한편으로 뭔 얘기를 하시냐면 스님 법문 듣고 제가 여태까지 찾아오던 법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야, 이 공부하다가 내가 진짜 깨달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고 뭔가 내가 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정말 야, 내가 야, 정말 이 공부 열심히 하면 진짜 부처될 수 있겠네 이게 내가 그냥 경전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진짜 내가 발심해서 견성성불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 지금까지 내가 그냥 언어적인 수사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내 현실이구나 이 공부를 내가 진짜 해야 되겠구나 하고 너무너무 발심해서 신심이 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나만 알고 싶더라 아니, 도반들한테 차마 얘기를 못 해주겠더라 왜요? 이랬더니 나보다 걔네가 먼저 깨달으면 어떡해요 되게 진실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그런 마음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깨닫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인과응보라는 게 뭐냐면 나에게서 나가는 게 그대로 나에게 들어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법회 때마다 법문을 하잖아요 제가 뭐 잘라서 법문을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여러분과 제가 하나도 다 할 게 없어요 정말, 정말, 정말 저는 옛날에 사실은 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내가 부처가 돼서 이 중생들을 내가 다 구제해 주지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옛날 선생님들이 너도 부처, 나도 부처인데 이 말이 그냥 좋은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을 나중에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티낼 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완벽하게 여러분도 다 쓰고 있는 전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많은 제가 불자 분들도 공부가 상당히 깊어진 분들도 내가 깨달았네 내가 뭐 견성을 했네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똑같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게 너무 명백해지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또 약간의 반대적 측면 이게 딱 깨달음의 측면이 있어서 완전히 내면은 달라져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없습은 또 똑같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생각의 세계에 어떤 일이나 이런 데 빠지면 거기 또 후루룩 끌려갑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다시 딱 이 자리로 돌아올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켜주는 뿐이지 겉으로 봤을 때는 휘둘린 건 똑같지 휘둘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저런 게 깨달았으면 나는 깨달은 건 안 해 이렇게 하기에 딱 좋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법을 내가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를 해봐야 내 스스로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해요 그 없습이 딱 조복이 100%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뇌증이라 그래요 자기 내면에서 증직돼서 자기 내면에서 자기만 아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깨달음의 체험이 훅 내려가는 그게 깨달음이 아니고 그게 있든 없든 그게 크게 오든 작게 오든 전혀 상관없고 진짜 깨달음의 증명은 시간이 증명해줍니다 한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아 이게 깨달음이 맞긴 맞구나 처음에는 아사무사해요 본인 스스로도 이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하다가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아닌 거 아닐까? 아닌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꾸 와서 증명받고 싶어해요 저는 증명시켜주지 않습니다 자꾸 와서 증명받고 싶어해요 증명받고 싶어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걸 자꾸 증명해서 증명, 그거 맞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괜히 든든하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게 진짜 증명이 아닙니다 내 삶이 증명해주는 게 진짜예요 6개월, 1년, 공부가 우리가 쉽게 말해 견성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견성이라는 게 대단한 뭔가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아하, 그거였어? 단순한 전환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전환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가벼우니까 어찌 보면 너무 가벼우니까 이게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굳이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도장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 삶에서 증명이 되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1년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때부터가 공부 시작이고 그때부터가 수행이라는 건 그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견성하기 이전은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르고, 모른 채 그냥 본문에 귀 기울일 뿐이지 그런데 이따 공부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수행이 저절로 되기 시작해요 저절로 위빠사나가 되기 시작하고 명상에 어쩌고 저쩌 하는 게 저절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진달까요? 그때부터 수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6개월, 1년쯤 지나면서 스스로 내가 바뀌고 있다라는 게 돌이켜보니까 야, 많이 바뀌고 있구나 습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옛날에 내가 관심 가지던 습들 이런 게 저절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뭔가 이 법의 딱 중심이 자꾸 점점 더 명확해져요, 확실해져요 명백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법은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소화가 처음에는 안 돼요 나는 명백하지 않으니까 희뿌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확 안 잡히니까 우리는 의식으로 잡혀야 이게 확실하다 생각해요 이때가 위험한 때죠 의식으로 잡으려고 애쓰니까 의식으로 잡으려고 애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 의심할 수 없구나 더 이상이 없구나 이게 전부구나 이것이 그냥 문득문득 점점 확실해져요 그래서 뭔가 법을 보는 안목이랄까 이게 좀 더 뭐랄까 좀 세밀해진달까요? 좀 더 확고부동해진달까? 아, 이게 불태전이라고 하는구나 아, 더 이상 이 법에서 문란하지 않겠구나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게 점점 더 선명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괴로움에 내가 아예 휩쓸리지 않는 게 아니고 휩쓸려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그 자리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휘둘려도 휘둘린 바가 없게 되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땐 휘둘릴 수도 있겠죠 오히려 남들이 봤을 땐 더 휘둘린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내가 남들한테 욕먹을까봐 할 말도 못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걸 딱 한마디 하고 싶지만 욕먹을까봐 못하고 뒤탈이 날까 두려워서 못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공부를 하고 나면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절대 남들한테 나쁜 말 못하던 사람이 정말 아닌 사람을 만나면 한마디 해줄 땐 해주고 화낼 땐 화내고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얘기를 딱 또렷하게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저 사람 성격 순하던 사람인데 저런 면도 있었어? 이렇게 놀라기도 하죠 때로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점점 명확해지는 것을 보고 아 이 길이 분명하구나 이 길 이상은 없구나라는 것이 점점 더 자기 안에서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그게 보임이에요 우리 시부도에서 말하는 소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견성 견우에서 소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모구자 진울스님도 보면 모구자라 그러잖아요 모구 소를 키우는 그때부터 수행 제대로 된 수행을 하는 그게 이제 진짜 수행이고 진짜 공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소가 사라져요 깨달음도 사라져요 아 깨달음이라는 말 붙일 필요조차 없구나 공부가 원만해지게 된다 그렇게 이제 법을 공부하는 것이 진짜 보리 회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 회양이라고 해서 일체 중생에게 한우 회양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법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좀 전에 그 얘기 하다 말았죠 중생들을 구제하는 게 곧 나를 구제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법을 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위하지만 저를 위한 저나 여러분이 다르지 않아요 제 공부가 제 공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진정으로 회양을 할 때 내가 법을 알려주고 법을 전해주고 저 사람을 깨닫도록 내가 헌신적으로 노력해 줄 때 비로소 내가 깨어나게 됩니다 불이 아니기 때문에 나로 인해 저 사람이 법을 깨닫게 되면 내가 더 크게 법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깨닫게 해주는 게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거 맞다고 나 혼자만 적어도 불교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마음 공부에서는 오히려 저 사람이 먼저 깨달아야 저 사람들을 먼저 깨닫게 하겠다 그게 지장부살림의 원력이잖아요 내가 부처 되는 걸 미루고 미루고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에 있는 중생들 먼저 깨닫게 해서 그들이 먼저 다 부처가 되고 나서 지옥이 다 사라지면 그때 내가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력으로 내 주변에 있는 그렇다고 해서 막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막 찾아가서 집집마다 초인종 누르면서까지 절법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데 내가 봐서 그래도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은 전부 다 마음 공부할 씨앗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어하는 사람은 왜? 이 공부는 힘든 거에서 벗어나는 공부이기 때문에 힘든 사람에게 힘든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작은 노력들을 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어나는 걸 통해 나도 깨어날 수 있고 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스님, 스님 본문 들으면 참 너무 좋은데 제 주변에 이 법을 같이 논하고 싶어도 논할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법담을 나누고 싶어도 법담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만들어야죠 내 주변 사람을 내 도반으로 만들어야죠 내 도반으로 만들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그 자리가 불국토 아니겠어요? 내 옆에 법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이 사바세계잖아요 이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만든다는 게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 꼭 불교라는 이름을 안 써도 괜찮아요 타종교인들에게는 불교라는 이름을 쓸 필요 없어요 그들이 혹시 괴로운 게 있으면 같이 해결해 주고 같이 내 마음처럼 맡겨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그들이 먼저 느끼죠 이제 그게 이제 위의 교화라고 불러요 내가 대놓고 불교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위의 교화 위의 즉 나의 일상적인 행동 나의 삶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화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 상에서 찾아옵니다 아니 당신이 도대체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을 수가 있죠? 저랑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참 대단한 지혜가 있네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부를 우리가 저 목건년 누구죠? 부처님 두 상수 제자 사례불가 목건년 이 두 제자가 그런 제자들이거든요 이 두 제자는 항상 둘이 늘 원하기를 너가 먼저 스승을 만나면 꼭 나한테 알려주고 내가 먼저 스승을 만나면 너한테 꼭 알려주겠다 우리가 반드시 스승을 만나면 서로에게 알려줘서 서로에게 그 스승을 알려주는 그런 도안이 되자 그래가지고 한 명이 스승을 발견하고는 너무 기쁜 나머지 둘이 얼싸 안고 부둥켜 안고 스승을 찾아가서 석관우 교수님의 상수 제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기쁨입니다 뭐냐면 이 법을 공부하는 즐거움 그래서 이게 상가 승가가 공부시켜준다 그러잖아요 이 공부는 스승을 찾고 도반을 찾는 여기까지가 공부의 전부라는 얘기를 해요 공부의 반을 한 게 아니라 안한전자가 좋은 스승과 도반을 만나는 건 공부의 반을 이룬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석관우 부처님이 아니다 그것은 공부의 전부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이 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도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 부산에 보니까 부산분들의 특징이 밥 먹고 경치 좋은 바닷가에 있는 곳에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 저런 두런두런 대화를 많이 나누시대요 그런데 두런두런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예를 들어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저도 그런 얘기 하시면 잘 들어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얘기에만 심취돼 있어요 맨날 아파트값이 언제 뛰나 저 사람은 부자가 됐다는데 나는 언제 부자가 되나 내가 언제 성공을 하나 아니면 정치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연예인이 이러니 저러니 심각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욕을 하고 이것저것 그런 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되 때로는 좋은 도반과 만나서 정말 이 법신부처님의 너울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 도반과 함께 법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저절로 중생의 회양이 되고 그게 얼마나 내가 참 보람 인생이 그렇게 즐거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즐거움 또 그 법문 들은 것을 함께 도반과 나눌 수 있는 즐거움 또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도반들 모임에서 일주일에 한 편씩 본인들끼리 정해가지고 그걸 링크를 걸어서 같이 그 영상을 본답니다 집에서 각자 각자 보고 만나가지고 그 본 영상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한 바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도반들로서 그거는 너는 너무 생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겠니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누고 도반처럼 이렇게 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좋은 도반을 만나는 즐거움 그게 좋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쁨들 이게 이제 회양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회양이라는 건 곧 불의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회양이라는 건 불의법이다 둘이 아닌 모든 부채념의 가르침은 불의법, 불의 중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불교적인 용어를 좀 덜 써가면서 수행이라는 용어를 덜 써가면서 또 일상생활에서 뭐 연불해라 독경해라, 다라니해라 이런 숙제 내주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성에서 중도를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던 아마 뭐 유튜브에도 올리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수방관 불씨 이래가지고 마음공배 다섯 가지 이래가지고 수 받아들여라, 허용해라, 수용해라 방, 방아착해라, 놓아버려라, 집착을 내려놓아라 관, 있는 그대로 보라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불,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시, 보시, 일체 중생을 향해 보시와 나눔과 회양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다섯 가지를 제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불의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법의 회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삶을 진짜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이냐면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이 납니다 이 삶 전체가 나지 이 개체적인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법신불이 나지 이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이 법신불 이것이 나지 그러니까 주어진 이 전체가 나지 이 하나의 개체가 내가 아니란 말이죠 전부입니다, 전부 전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실은 공하면서 법신불인 겁니다 텅겨서 아무것도 공적이면서 영지다 이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마하라진지, 마하르신지 사실은 자세히 안 봐서 잘은 몰라요 근데 지나가는 글을 봤는데 이런 글을 누가 띄워놨던데 아, 글쌍한 글이 있더라고요 안으로 내면을 향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각 무하라는 자각,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각 그것이 지혜다 바깥을 향해서 일체 모든 존재가 둘이 아닌 전체가 하나라는 자각 그게 자비다 근데 이 지혜와 자비 사이에서 안팍 사이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마음공부를 하고 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편을 썼던데요 이게 지혜의 자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무사히는 그런데 전부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되 하나도 한 바가 없는 행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불의법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나고 삶 전체가 난데 우리는 이 전체가 나인 삶을 취사간택하잖아요 내가 좋은 것만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온전히 허용해 주는 것이 바로 마음공부다 엊그제 어떤 거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몸이 좀 약간 직장생활 하시면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으셨나 봐요 한번 좀 큰 봉사활동 갔다가 어떤 그 당시 거기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때 갑자기 그게 좀 트라우마가 되어서 약간 천재지변이었는데 그 천재지변이 본인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막 되게 좀 불안감 불안장애도 오고 그때부터 귀에 이명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돼서 귀에 이명이 많이 오나 봐요 귀에 이명도 뭐 메니에르 증상 같은 것도 오고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나는 불자도 아닌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고사님이 열심히 법문 듣다가 이 법문 좀 들어봐라 해가지고 한 6개월 이상 지금 듣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선생님 법문 들으면서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뭔가 확 안하다고 확 이게 잘 실천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뭐냐면 아 스님이 지금 이 이명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6개월을 받아들여 봤는데 이게 별 효과가 뭐 죄송한 말이지만 나한테는 효과가 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게 좀 증세가 호전되지가 않아서 이게 뭔가 내가 좀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스님께 좀 질문하려고 왔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죠 그 질문 속에 벌써 이분이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게 왜 안 되는지가 나오죠 그죠 뭐겠어요 이분은 6개월 동안 받아들임 불의법의 받아들임을 열심히 수행했어요 근데 아무 호전이 없어요 근데 왜 호전이 없는가 명명백백하게 그분 한 말 속에 무슨 말이냐면 스님 6개월 동안 내가 받아들임을 실천했는데 호전이 없어요 즉 6개월 동안 뭘 했느냐 하면 받아들임을 한 게 아니고 받아들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병을 없애기 위한 병을 없애기 위한 즉 병을 받아들이기 위한 게 아니라 병을 없애버리기 위한 거부하기 위한 나에게 찾아온 안 좋은 것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나에게 찾아온 그 병들을 허용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허용한 게 아니라 그 허용이라는 거짓된 허용? 뭐랄까 그 착각된 허용? 허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던 거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던 거죠 취사한택하고 있던 거죠 불의법을 실천하라고 했는데 이법을 분별법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묘하게 내가 명상한다는 수행한다는 영적으로는 수행을 하고 있다는 어떤 환상을 쥐면서 사실은 영적인 수행법이라는 것을 취사한택의 조금 더 고귀한 도구로 옛날에는 삿댄 취사한택 했다가 난 이제는 영적인 취사한택을 해 하는 어떤 고귀한 도구로서 쓰면서 미묘하게 허용한 게 아니라 취사한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버리려고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거부하지 않는 게 취사한택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묘하게 허용한다고 해놓고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부를 대부분이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아들임을 하면 해결되겠지 그 자체가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모든 문제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게 바로 보리예요 어떤 나에게 가장 적확한 가장 직절한 직바로 적절하게 효용가치를 발휘하는 가장 위대한 스승 그게 바로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내 눈앞에 등장하는 사건, 사고, 일, 문제, 병 나를 찾아온 모든 문제들이 바로 나를 위한 최고의 과외 선생님입니다 최고의 부처님이다 그런데 그 부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를 거부하는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 깨달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묘한 거죠 이 공부가 공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공부하는 거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작은 미세한 하나의 돌이킴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아주 미세한 거지만 여러분도 다 빠질 수 있는 함정이죠 대부분이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여기서 허비를 해요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 내가 깨닫겠죠 이거는 지금은 나는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은 버리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대로를 허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걸 통해 깨달아야지 하는 것도 집착이고 의심이에요 그런 말도 가질 필요 없이 그래서 발심은 하지만 한 바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깨달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느냐 해야 돼요 하면 안 되는데 하지 않으면 더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그게 중도예요 그게 중도의 길이에요 하되 거기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고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허용해줄 때 그게 불의법이잖아요 허용해준다는 건 삶 자체 전체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허용하는 거니까 이건 허용하는 내가 있고 허용하는 상황에서 내가 저 상황을 허용해줄게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분별입니다 진짜 허용이 아니고 그냥 통째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다 그게 내 삶이다 그게 전부다 하고 그 전부를 그냥 살아주는 거예요 그게 허용이지 그게 진짜 허용이지 위장된 허용은 가짜 허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용이란 말 수용받아들인 것만은 진정한 불의법입니다 또 방아참 집착을 놔 버려라 쥐니까 놔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생들은 전부 다 쥐고 사니까 돈 명예 권력 뭐에 대한 뭐에 대한 다양한 집착을 쥐고 사니까 쥐는 건 쥐는 내가 있고 여기 내가 있어서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내가 더 사랑받을 거야 내가 더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어떤 명예 권력을 얻을 거야 내가 있고 쥐려는 게 있잖아요 둘로 나뉘잖아요 그건 입법이죠 분별법입니다 그런데 방아참카라는 거는 내가 쥐는 것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아참기라는 방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쥐지 않고 그냥 탁 놔버려 놔버릴 때 이런 얘기 있죠 놔버릴 때 진짜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가지려고 잡으면 이것만 가질 수 있어요 이것만 이것밖에 못 가져요 내가 놔버리면 온 우주 전체가 내가 됩니다 전체를 잡을 수 있어요 집착하면 조금만 잡을 수 있는데 탁 방아참 해버리면 전체가 확 들어옵니다 전체를 잡을 수 있어요 작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 되는 공부 불이법의 공부가 바로 방아참, 집착을 놔버리는 공부입니다 관, 있는 그대로 본다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어서 내가 저걸 관찰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법이 법을 본다 자기 성품이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거긴 나라는 게 개입될 수 없다 그저 알아차릴 뿐이지 알아차리는 내가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설사 그런 방편을 잠깐 썼더라도 알아차리는 내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릴 뿐 끝 알아차리는 게 부처다 이런 것도 그냥 허물이에요 다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그냥 봄 그 자체가 끝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없는데 그냥 봄 이것밖에 없다면 뭐가 더 붙을 게 있겠습니까 진정한 불의법은 내가 저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림이라는 건 그냥 그 알아차려지는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지잖아요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그 경험과 그냥 하나가 되어서 저절로 알아차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알아차려짐이 일어나는 걸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저절로 알아줘요 모든 게 다 내가 알아차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취사간택하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건 알아차려지고 어떤 건 자꾸 안 알아차려지고 어떤 건 취하게 되고 이럴 뿐이지 일어나도록 그저 허용해 주고 보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알아차림입니다 또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이런 표현을 또 제가 좋아해요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이 산다고 생각해라 또 내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이라고 생각해라 이런 방편을 써요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놔버리라는 방편 수행이죠 나라는 게 있으면 나와 너가 둘로 나뉘는 곧장 분별법으로 떨어지니까 불이법이 되지 않아요 나라는 게 본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내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이다 하고 탁 맡겨버리면 정말 세상을 속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일이 아니라 부처님 일인데 하면 내가 괴로울 게 없어요 저거 안 되면 어쩌지 아 그 부처님 일이니까 돼도 부처님 일 안 돼도 부처님 일 난 모르겠다 그냥 맡겨버리고 난 그냥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할 뿐이다 아니 스님 근데 그거는 뭐 다 좋긴 한데 근데 내가 내 자식 대학교 좋은 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거는 내가 집착이 좀 되는데요 근데 그 자식 대학교 좋은 데 가는 걸 내가 마음먹는다고 보낼 수 없잖아요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맡길 뿐이죠 그냥 맡겨버리면 정말 속 편해져요 야 그거는 네가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고 가기 싫다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게 명백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세요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다녔던 학교 여러분이 결혼한 부부 배우자 또 여러분 자식들이 다니던 학교 뭐 여러분이 다녔던 직업 만난 사람 여러분이 나오게 된 절 이 모든 인연들이 이 모든 인연들이 여러분이 막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서 그래서 모든 게 이루어졌을까요 나는 이 학교 가기 싫었는데 난 저 학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 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그땐 너무 비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학교 다녔기 때문에 이 회사 취직도 했고 그 학교 다녔기 때문에 이런 귀인도 만났고 예를 들어 그런 일들 있죠 그러면 그때는 너무 괴롭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게 내 인연이었구나 내 시절 인연이 그렇게 원래 되는 거였구나 다만 그때 내가 생각으로 거부하니까 그때 괴로운 것처럼 느꼈을 뿐이지 이러잖아요 이런 일이 많죠 그럼 그게 여러분 자식에게도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연따라 인연법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제일 괴로웠을 순간이 죽고 싶었던 순간이 저에게도 우리 불자들에게도 가장 어찌 보면 좋은 순간일 수 있어요 제가 사실 불교학과 안 가고 다른 다른 때가 딱 목표 정해놓은 학교 목표 정해놓은 과가 있었어요 그걸 거기 그 경영학과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게 어릴 때부터 그냥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해 주기도 했고 저도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런데 그게 저절됐던 순간 그때는 엄청 괴로웠죠 제 인생에 최고의 실패의 경험이었죠 최초의 실패의 경험 그런데 그 실패의 경험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 못 가는 바에 저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뭐 그냥 좋은 대학교 찌지부리한 과를 가느니 나는 불교학과를 가겠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불교에 공부 시작한 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찌돼요 그때 내가 그 대학부터 가지고 아버지 사업 물려받았으면 지금 내가 사업하고 있겠구나 아쉬운 생각을 하면 아찌랍니다 그게 저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최악의 순간이었는데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뜻대로 됐었을까요? 인연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왜 인연이 그렇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연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필이면 그때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그 대학을 못 가게 된 게 그게 인연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숙명론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아까 수행하면 안 되는데 수행하지 않으면 더 안 된다 그랬죠 하면 안 되는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되 하는 바 없이 해라 이러잖아요 이게 중도적인 방법입니다 있는 거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중도적인 방법이거든요 똑같아요 모든 게 숙명론 정해진 거 아닙니다 인생은 다 정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법은 숙명론이 아니에요 연기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 아닙니다 끊임없이 바뀌어요 연기적으로 매 순간 매 순간 경험이 바뀌잖아요 연기법에 따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시저인연이라는 자신의 인연은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어느 정도는 자신의 삶을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 이유는 그걸 숙명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숙명론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절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인연이 안 되면 죽도록 내 아상이 노력해도 안 됩니다 시절 인연이 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매 순간이 시절 인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완벽한 시절 인연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 만나고 있고 그런데 내 머릿속으로 생각해놓은 그것과 뭔가 큰 경험이 맞아 떨어졌을 때 야 시절 인연이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아주 평범한 경험 하나가 완벽한 시절 인연입니다 모든 게 완전한 완벽한 삶의 진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 나라는 걸 내세우지 않고 완전히 맡겨버려라 진리의 모든 걸 맡겨버려라 삶의 모든 걸 내맡겨라 그게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맡기는 게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진리의 모든 걸 맡겨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는 일이다 하는 방식으로 방편으로 완전히 맡긴다 기독교, 천지교, 신도님들 같으면 모든 게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신의 뜻대로 하소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신의 뜻대로 하소서 모든 종교는 근원적인 진리, 지혜의 요소가 당연히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신이 어떤 특정한 신이 아니라 이 전체의 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체인 이것을 신이라고 본다면 그 신의 뜻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게 돼요 실패해도 두렵지 않아요 왜? 이건 실패가 아니니까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또 무슨 성공을 나에게 주려고 또 이런 큰 실패가 왔을 때 큰 성공이 와요 삶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왔을 때 아주 또 한편으로는 기쁘죠 야 이게 또 무슨 나에게 엄청난 깨달음과 지혜를 선물해 주려고 이런 놀라운 공부가 또 내 인생에 등장했을까 부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턱 맡겨버리면 무엇을 해도 자유롭습니다 그진 걱정이 없어요 완전 맡겨버리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눈앞에 있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할 일 없으면 인연을 만나지 않으면 쉬고 인연을 만나면 베푼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소방간부 시에서 마지막에 보시 인연을 만나면 그냥 베푸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베풀고 반응하고 응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회항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우리 앞에서 말한 아홉 가지 원 부처님 예배하는 예경제분원으로부터 중생의 뜻에 수순하는 항숭중생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덕을 오원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항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게 하고 중생들에게 남김없이 회항해서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 또 병고가 없게 하고 중생들이 병,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 몸의 병 모든 병을 다 낫게 해주고 또 하고자 하는 나쁜 일은 다 이루어지지 않도록 나쁜 일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닫고자 하는 착한 업은 속히 빨리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내주고 도와주고 발언을 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회항해준다 남들이 좋은 일은 더 하게 해주고 안 좋은 일은 안 하게 해주는 거 이게 회항입니다 우리는 돈 모아다가 불전함에 넣는 것만 회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면 안되는데 싶은 걸 안 하도록 이끌어주고 저거는 하면 좋은데 하는 건 더 하도록 이끌어주는 거 그게 회항이라는 거죠 또 온갖 악취라는 게 뭐냐면 악도 사악도 이래가지고 지옥, 악위, 축생, 수라를 얘기합니다 사악취, 지옥, 악위, 수라, 축생이라는 사악취의 문은 닫아버리고 또 인간과 천상이라는 두 가지 좋은 문이죠 선도 가운데 인간과 천상에는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열어보이며 사악취는 아예 없어지도록 사악취가 하나의 의식이에요 하나의 의식 지옥의 의식 사태는 나쁜 짓을 하면 지옥의 의식이 열리고 악위는 욕심이 불쑥 올라올 때 악위의 문이 열리고 또 진심, 화내고 썩내는 마음이 올라올 때 아수라라는 지옥이 열리고 내가 한 생각 어리석을 때 축생이라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내 안에 있는 분별망상을 탐진치 삼독을 소멸시키는 거 그게 이 악취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진치 삼독이 소멸되면 사막도가 소멸해요 그리고 내 안에 인간과 천상에는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보인다 법문을 듣고 내가 깨어나면 그게 바로 열반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열반에 이르게 하고 법을 전하고 중생회양하고 보리회양하고 실제회양했을 때 그들에게 법을 보여주게 되고 또 모든 중생들이 쌓은 악업의 무거운 고통의 과보는 내가 다 대신 받아서 그 중생들이 모두 다 해탈을 얻고 마침내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일체 중생이 가진 모든 악업의 무거운 고통의 과보 그 고통의 과보를 이 일체 중생이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체 중생이 받고 있는 모든 고통의 과보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의 과보입니다 일체 중생의 고통이 지금 내 고통입니다 꿈을 꾸면 꿈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괴로워하고 있는 중생들이 많아요 꿈속에 그런데 그 모든 중생들이 사실은 내 꿈이잖아요 내 꿈 하나의 내 꿈일 뿐이거든요 즉 내가 깨어나면 내가 꿈에서 깨면 그 꿈은 없어요 그 꿈이라는 중생들의 세계는 없어져요 내가 깨어날 때 일체 중생이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돼? 다른 중생들이 받을 나쁜 과보를 내가 받아야 돼? 저 사람이 암에 걸려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럼 암에 걸려 죽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한두 명의 중생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다 대신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 대신 받겠다는 말이 대신 받겠다는 말인데 이게 말 뜻하는 낙처가 무엇이냐 이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일체 중생을 일시에 제도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게 도노사상이에요 도노사상 뭘로 깨닫게 한다 어떻게 뭘로 깨닫느냐 어떻게 일체 중생을 뭘로 깨닫게 해서 뭘로 괴로움을 다스메시켜주느냐 내가 내 안에서 분별망상을 여이면 일체 중생의 분별망상이 여여집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일체 중생의 일체 모든 괴로움의 과보가 다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내가 대신 받는 거예요 꿈속에 있는 모든 등장인물을 다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해봐야 쉽지가 않아요 내가 깨어나면 꿈의 세계가 끝나버리는데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고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 그냥 가슴이 확 받아들인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내가 공부하겠다 하는 아직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겠으니 더욱 발심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발심을 자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 중에 이해가 되는 말도 있고 안 되는 말도 있는데 안 되는 말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교리로 이해하려고 짜맞추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건 엄청난 독이 됩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얘기 여러분 중요하게 들으세요 여러분이 제 법문을 들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이 교리 저 교리를 막 갖다가 짜맞춰서 이해해 봐야 그는 공부 헛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다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해가 됐다 억지로 짜맞춰서 이해가 되면 그런데 이게 이제 해요라는 말이 뭐냐 하면 억지로 짜맞춰서 머리로 짜맞춰서 겨우겨우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진짜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해요라는 건 뭐냐면 저절로 이해가 돼버려요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해가 돼버려서 저절로 정득이 돼버리는 게 그게 해요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저절로 이해가 밝은 이해가 밝은 알미 확 드러나 버리는 거 진짜 진짜 이해 해요라고 하는 거지 그건 아르마리가 아니에요 해요라는 건 그러다가 이제 그게 문득 완전 내 삶과 하나가 탁 돼버리면 어떤 정득 완전한 어떤 개합 완전한 불의법이 하나가 탁 되는 어떤 증오 이런 편도 쓰긴 하지만 해오라는 것도 아르마리의 깨달음 생각으로 이해해서 짜맞춘 깨달음 그런 게 아닙니다 해오가 그런 야트막한 머리로 교리로 막 조합해 가지고 막 머리로 애써 보다 보니까 둘이 아닌 하나가 맞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게 해오가 아니에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해오라는 거는 되게 낮은 거고 증오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오르기나 이런 데 보면 해오처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순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머리로 막 짜맞춰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저절로 이해가 확 돼버리는 저절로 가슴으로 그냥 용납이 되고 그냥 그렇지 그렇지 하는 아하 하는 그런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일체중생이 저절로 구제가 됩니다 내가 구제가 되면서 일체중생 구제가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그때 일체중생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는 거죠 일체중생이 동시에 깨달아지니까 이와 같이 해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해양원입니다 다음 주는 총결분으로 들어가서 선고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류보폐 때 지난 두세 달 전에 이류보폐 하고 못했는데요 화음경 보현 행원품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지난번까지 해서 화음경 보현 행원품의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10가지를 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그 뒤에도 이제 개성은 좀 나오는데 그건 좀 중복되기 때문에 그건 좀 생략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다른 제가 어록이나 경전에서 좀 뽑아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 이제 제가 보현보살의 10대 행원과 이제 총결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주보에 보면 앞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화음경 보현 행원품 이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이 이제 저것 봤습니다 이걸 우리 여태까지 근 10시간에 걸쳐서 이제 알아봤죠 이제 간단히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리를 해보면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이잖아요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행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에게 일체 중생들에게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아주 현실적인 현실감각이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수행 방법이기도 하고 좋은 발언이기도 하고요 또한 공부가 많이 되셔서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이런 공부인들이 또 이제 보임의 수행에서도 아주 놀라운 이제 공부가 되는 보임만 수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또 10가지 행원대로 실천하고 닿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예경제불원이라고 해서 모든 부처님을 예경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누구냐 부처님을 여기 앞에 계시는 불상을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경제불원을 실천하기 위해 절에 와서 내 불상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지만 진실로 부처님 말씀에 정말 진심어린 뜻은 2500년 전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만 부처님이라면 이렇게 구구절절 부처님의 어떤 법을 펴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수사적인 문구가 아니라 진실로 이 법계 삶 존재 전체가 일체 모든 중생들 전체가 그대로 부처님이고 그래서 법신불이라고 화음경에서도 이제 비로자나 법신부처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 좀 이따 성경을 보내도 보겠지만 뭐 시방에 가득한 무량 무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불가량 불가설 불찰 위진수의 일체 세계에 가득한 뭐 중생과 부처님들께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즉 온 우주 삼라만상 티끌 하나조차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정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이 그대로 부처라는 거죠 이 몸이 내가 중생이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건 나다 바깥엔 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몸이 내가 아니라 법이 나다 삼라만상 온 우주 이 법계 전체가 드러나고 사라지는 이 본바탕이 나다 생각 따라가고 망상 따라가고 혼각 따라가면서 우리는 중생심 때문에 이 중생심의 마음이 나인 걸로 착각하지만 중생심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이 모든 생각이 왔다 가고 느낌이 왔다 가고 생각이 왔다 가고 이 우주가 왔다 가는 이 본바탕 이 본바탕의 이 본래의 면목이라고 하는 이 태탈자리라고 하는 이 열반의 이 자리에서 나도 내 몸도 왔다 가고 이 세상도 왔다 가고 우주도 왔다 가고 모든 것이 생사법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로서 인연 따라 잠깐 왔다 인연 따라 흩어질 뿐 꿈처럼 잠깐 왔다가 잠깐 갈 뿐입니다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게 어떻게 나일 수가 있겠어요 꿈 속에서야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꿈 속의 등장인물 중에 나라는 인물을 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꿈 꾸고 보면 그 꿈 속에 있는 등장인물이 내가 아니라 꿈 전체가 나였잖아요 내가 펼쳐낸 하나의 허망한 망상이었을 뿐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사실은 삶 전체가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망상입니다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이 자리에서 그냥 드러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주가 왔다 가는 겁니다 우주 안에 내가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나는 바로 그 허공성이라고도 하고 삼나만상 온 우주법계 전체를 머금고 있는 법신 부처님이야 바로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입니다 그러니 온 우주법계에 어디 부처님 아닌 분이 계시겠어요 온 우주법계에 있는 일체 모든 중생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예경 제보로는 일체 모든 부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예배하는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일체 모든 이들이 그들의 몸뚱이를 보면 그들의 생각을 보면 그들이 잘하고 잘못하고 분별이 생기고 화도 나고 탐지지 삼덕이 일어나겠지만 그들이 아직 분명히 자기 부처를 쓰고 있으면서도 자기 부처를 본인이 주목하지 못하고 자기가 망상에만 주목하니까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저렇게 집착하고 욕망하는 어리석은 중생으로서 자기를 착각하고 있구나 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 뿐 그들을 예경하고 존경하는 찬탄하는 마음은 부처님처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전부 다 벌레 부처인데 이 중생심을 가지고 번뇌망상이라고 하잖아요 오혼에서도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 심왕이라고 하는 식이고요 18개에서도 육식이라고 하는 그 식 식이라는 자기의 분별의식이 쉽게 말하면 마음이라 그래요 이 중생의 마음 중생의 마음이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중생은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마음을 그쪽에 보내서 마음을 거기에 주목할 때 그게 있다라는 착각이 일어나요 내가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지나가도 내가 거기 크게 신경 안 쓰면 그 욕은 전혀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욕한 소리에 내가 계속 끌려가서 그걸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두려워지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나를 전혀 상처입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체의 모든 괴로움은 이 한 생각에서 일어나요 또한 온 우주 전체도 이 한 생각에서 일어나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주가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어제가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내일이 있습니까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이 한 생각 속에서 왔다 가는 생사법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들일 뿐이에요 허망한 겁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눈앞에서 지금 목전에서 지금 내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내가 그려내고 있어요 우주라는 실체적인 하나의 우주 하나의 지구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지금 나의 세상을 그려내고 있고 그 나의 세상을 실질적인 우주라고 착각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우주는요 이 온 우주에 딱 하나 여러분 생각 속에만 있는 우주예요 실제 그런 우주는 없습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허망한 착각으로 만든 우주일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허망하게 내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에서 어떤 건 좋아서 집착하고 어떤 건 싫어서 밀쳐내려 하고 어떤 건 주의 집중하고 어떤 건 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이러면서 괴로움을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혼자 집착하면서 괴롭고 밀쳐내려고 하면서 괴롭고 사실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딱 주목하지 않으면 주의 집중하지 않으면 의식을 분별 망상을 거기에 딱 보내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있게 만들지 않으면 그건 나를 상처받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절까지 오는 동안 주변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지나쳐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요 왜? 내가 의식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았으니까 내가 마음을 보내야 할 만 괴로움이 생겨요 사실은 보세요 전쟁이 나면 총탄이 날아오고 막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팔이 폭탄에 맞아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팔 잘렸는지도 모르고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총알이 왜 안 나가지 보니까 팔이 잘렸더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즉 전쟁 통해서는 팔의 주의를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온통이 전장 상황에 가 있기 때문에 팔이 잘린 줄 몰라요 고통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생각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는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지 그 사람은 이미 괴롭히고 지나갔는데요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 어떤 과거도 여러분을 반복을 잡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어떤 미래도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만이 자기를 괴롭힐 수 있어요 자기 분별 망상만이 유일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유일한 허망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자기 허망한 의식을 따라가서 대상을 따라가고 대상이 대상을 따라가서 대상을 의식으로 분별하고 온갖 명과 색을 이름과 모양을 따라가서 그것을 내 의식으로 분별하고 그래서 그걸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있지만 내가 의식을 보내지 않으면 있지 않죠 집 앞에 꽃 한 송이가 있었지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았다면 그 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문득 집 앞에 있는 꽃을 난생 처음 바라보고 거기서 한 소식을 했다면 그 꽃이 나를 깨어나게 한 한 분의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주위를 보내지 않으면 그 꽃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게요 12연기의 가르침을 그냥 간단히 쉽게 얘기한 거예요 우린 무명 어리석음 때문에 행 다양한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가 진짜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업의 찌꺼기 행업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그게 의식으로 만들어져서 저마다 자기 업 따라 자기 행위 따라서 자기 삶의 방식 따라 자기마다의 자기 의식이 머릿속에 저장돼 있어요 그게 무명 행식이거든요 그렇게 저마다 자기 식대로의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그려요 세상은 이런 곳이야 사람들은 이런 곳이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래 하고 의식으로 세상을 그려놓고 그 의식으로 그려놓게 된 다음에 그 이후에 명생, 유깁, 촉, 수, 애취, 유생, 노사가 펼쳐져요 그거는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명색은 대상이죠 대상이고 유깁은 나라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내가 이 의식을 가지고 여기는 내가 있고 저기는 대상이 있어 이게 접촉을 해 그러면서 의식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 따라서 좋은 느낌은 집착하고 애욕하고 그러다가 집착을 하고 집착을 함으로써 애욕하고 집착을 함으로써 비루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인연을 맺어서 갑자기 그 사람을 보고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일어남으로써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애욕하고 집착하면서 저 사람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사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거나 뭐 하면 돈 벌 수 있다더라 라는 어떤 좋은 아이템이 생겼는데 기존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접촉하는 거죠 식 명생 유기비 접촉해서 좋은 느낌이라면 아 그거 하면 좋겠구나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구나 생각해서 애욕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애착을 하고 그런 듯하게 집착을 하면 비로소 그 돈 버는 일이 생겨나요 그게 바로 생입니다 없던 일이 딱 생겨나 버린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었다가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좋거나 싫은 어떤 사람으로 생겨나 버린 거예요 원수로 혹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혹은 내가 집착한 어떤 대상으로 탈바꿈 해버린 거죠 어디서 자기의식에서 12연기의 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것도 만들고 생하게 만들고 나쁜 것도 생하게 만들면 반드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생노병사라는 생노사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것은 그 집착은 더 커졌다가 어물렀다가 변화했다가 사라져요 아무리 좋은 사랑도 반드시 사라지고요 아무리 싫어하는 것도 반드시 그것과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그럴 때 우리는 생노병사의 과정에서 좋아하는 건 과도하게 집착했는데 집착하는 걸 어찌 못해 괴롭고 싫어하는 건 밀쳐내려고 했는데 밀쳐내지지 않으니까 괴로운 이런 허망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을 뿐인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12연기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있는 그대로 아무 일 없는, 아무 문제 없는 그냥 그러할 뿐인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의식을 보냄으로써 그것도 내 식대로 이건 좋고 저건 나빠 있는 그대로인데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내 식대로 좋아하고 집착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을 보냄으로써 그것이 나에게만 뚜렷하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지협착이라는 표현을 썼죠 젊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오직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딴 사람에게 가면 나는 죽을 것 같고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이건 분명히 착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도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냥 잊혀지죠 마음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중생심을 쫓아갔을 뿐이지 쫓아감으로써 중생심에 사로잡혀서 공연히 본인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서 스스로 중생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나도 세상도 이 우주도 일체 모두가 그 모든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분별이 어디서 일어나요 분명히 분명히 나에게서도 분별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자기 분별을 자꾸 다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분별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분별이 있기 이전이 있잖아요 아무 그 사람이 나에게 애착도 일으키지 않고 증오도 일으키지 않는 대상이었잖아요 원래는 그 사람은 나에게 전혀 괴로움을 가져다 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분별해서 의식을 보내기 전까지는 그렇게 바라보면 이 세상 전체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괴로움을 나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일 뿐 하늘은 구름은 떠가고 비는 내리고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은 제잘 제잘 떠들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떠들고 어떤 사람은 욕하며 떠들고 그게 욕이라고 해석해서 그렇지 그냥 제잘 제잘 거리고 있을 뿐이에요 새가 오는 것처럼 어떨 땐 쩍짝이며 새가 올 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행복하게 들리고 고양이가 올 때도요 내가 기분 좋으면 고양이가 우는 소리도 그냥 정겹게 들립니다 근데 내가 기분 많이 안 좋을 때는 밤에 잘 때 고양이가 막 울어가지고 내 잠을 깨우면 화닭지가 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있는 그대로의 고양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소리는 나를 사로잡힐 수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분별이 우리가 그 모든 분별을 그 분별의 내용을 따라가지 말고 그 분별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럼으로써 우주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세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과거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미래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게 목전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일어나고 사라지기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얘가 분별심을 일으켜가지고 화를 낼 수 있어요? 얘가 분별심을 일으켜서 화를 얘는 못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분별심을 일으켜서 화를 냅니다? 사실은 몸뚱이는 이 몸뚱이는 얘랑 똑같아요 흩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언가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분별을 일으키잖아요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나는 줄 알잖아요 무언가가 그리고 무언가가 생각을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첫 번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몸 작용 들음 생명 생명 활동이랄까요? 작용 이 자체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순수한 무분별의 무위행 그냥 일어나는 이 행 이것이 나의 진실인데 이것이 나의 실상인데 이거는 바뀌지 않잖아요 이거는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 따라가면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이 이 소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이 소리를 싫어하거든요 생각 따라가면 자기 분별 따라가면 다르지만 분별 이전에는 그냥 저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저를 분별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법상스님은 다 달라요 머릿속에서 저를 판단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냥 여기 이렇게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냥 판단하지 않아도 보고 있다라는 이 생명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전체작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러한 전체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작용이 다르고 귀로 듣는 작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분별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 전체가 모든 분별이 눈에서 일어나든 귀에서 일어나든 전부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일어나잖아요 눈앞에서 목전에서 당처에서 늘 일어나고 사라진다 근데 우리는 그 내용만 쫓아가니까 중생이기인데 내용 쫓아가기 이전에 드러나는 그 생명의 자리 한 생명의 자리, 한 마음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는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본별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본래 부처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중생이잖아요 중생입니까? 우리 다 같이 지금 이 한 자리를 써서 이 하나의 부처를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중생이에요? 부처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예경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예경할 수 없거든요 부처님한테 예배하듯이 예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한 생각도록 이렇게 안목이 생기면 내가 당장은 없습 따라가니까 이 사람을 내가 부처님처럼 내가 참 이렇게 하진 못해도 이 사람과 싸울 땐 싸워도 그러더라도 근원에서는 아 이분도 본래 부처님인데 하면서 예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만큼만 가도 일단 우리가 마음이 많이 열린 법에 많이 가까이 온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이 보현행원품은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내가 법에 점점 가까워오게 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법에 안목이 없으면 예경제불원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가 칭찬여래원 열애로서 칭찬하라는 겁니다 그냥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처님이라는 존재 자체로서 칭찬하고 찬탄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엊그제 말한 것처럼 자기 안에 자기 분별 망상 자기 생각 자기 죄의식 이런 게 있으면 자기 없습과 분별의식에 꽉 차여 있으면 그 없습과 분별의식의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걸러서 봐요 세상이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곱지 않게 봐요 저 사람은 나쁜 짓인데 저 사람은 좋은 짓인데 하고 칭찬을 못해요 설사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순수하게 칭찬 못해줘요 그런데 마음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면 그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내면에 있는 분별 망상의 티끌이 놓여지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텅 빈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본래 부처로 보게 되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칭찬과 우러나오는 찬탄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또 세 번째는 광수 공양원이라고 해서 널리 일체 중생이 바로 부처니까 널리 공양을 올린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은 좁게 말하면 일체 중생에게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돕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힘든 걸 도와주고 그런 걸 통해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밥이 필요한 사람은 밥을 공양 올리지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공양 올리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공양 올리는 것이죠 일체 모든 부처님이니까 예경하고 찬탄하고 그분께 공양을 올리는 거죠 절에 와서 부처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그 일체 중생에게 공양을 올린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공양은 옛날부터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일 좋은 공양은 부처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공양은 자기의 분별망상을 올리는 공양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온 우주 전체가 하나의 분별망상으로 자기가 만들어놨으니까 이 분별망상을 부처님께 다 갖다 받쳐서 나에게는 남는 게 없게 해라 내 거를 이렇게 받치는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는 그게 없잖아요 그처럼 분별망상을 부처님께 다 받치면 나에게만 없으면 나에게 안 좋은 걸 부처님께 드리면 부처님은 나쁘지 않을까요? 이게 어리석은 착각이죠 분별망상은 나에게만 해당되지 그럼 부처님께는 없습니다 내가 그냥 없는 분별망상을 만든 것뿐이에요 이거 부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되돌려드리면 사라져요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귀의한다 돌아온 것으로 돌아온 본래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 자리는 그래서 이 주인공 자리는 용광로와도 같아서 무엇이든 던져넣으면 거기서 다 녹아내린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 분별망상을 이 자리에 탁 내려놓는다는 건 본래 왔던 자리로 돌이켜 놓는다는 거예요 원상복귀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걸 받고서 괴로워해요? 내 스스로 만든 건데 내가 내려놓으면 끝이죠 그래서 부처님 전에 이 분별망상을 공양올린다 광수 공양원이고요 그 다음 참제업장원 내 업장을 참회하지 않고서는 죄의식이나 업장을 참회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해주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나와 자타를 완전히 용서해주고 참회를 하게 되면 이 세상 그 어디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내 마음에 죄의식 같은 필터가 남아있지 않게 되니까 세상을 텅 비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이 마음 공부를 하더라도 마음 공부가 이제 들어가요 그 사람에게는 근데 내 안에 죄의식, 업장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익혀왔던 모든 업습, 지식, 분별심 이런 것들을 가득 내 마음 안에 채워놓고 나면 부처님이 하는 거는 내 안에 잔뜩 채우는 분별망상의 짐들을 이걸 경전해서는 분별의 똥이라는 표현을 써요 똥 같은 쓰레기라는 거죠 그 분별망상의 똥을 잔뜩 채워놓고 그걸 금똥인 줄 알고 애지중지한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하시는 법문은 그 안에 있는 그 쓰레기를 똥을 치울 뿐이다 다 빼앗을 뿐이다 분별망상을 뺏어가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절에 와서는 여러분들은 절에 오는 목적이 내 생각을 뺏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절에 와서 자기 생각 주장하고 고집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걸 다 뺏길 준비를 하고 올 사람이 사실은 이 마음껑과 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절은 모든 분별을 다 뺏는 것이지 어떤 것도 주지 않으니까요 불교적인 견해 없습니다 불교적인 견해가 없다라는 것이 불교적인 견해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라는 거는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더 훌륭한 견해를 얻으려고 오면 이건 절에 잘못 온 거예요 그런 자세로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부처님 공부를, 마음 공부를 부처님 가르침을 내 머릿속에 자꾸 넣어가지고 나는 더 좋은 삶을 살아야지 이거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절에 와서는 배우고 익혀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필기하지 마세요 줄 긋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해서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듣기만 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냥 듣기만 하는 걸 통해서 저절로 내 안에 있는 분별의 똥을 똥이 제거가 된단 말이죠 분별방상이 쉬어지고 아 내가, 이게 내가 고집하고 있었구나 집착하고 있었구나 취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스스로 알아듣고 깨어나게 되는 것일 뿐이지 뭔가 뭐 좋은 걸 주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뺏겨야지만 완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절에 와서까지 본문을 들으면서까지 그래서 본문을 듣는 자세 좋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나쁘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너무 쉽다 다 안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듣는 자세는 분별하지 않고 들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떠냐면 우리들이 여태까지 배운 분별의식의 의식 수준은 부추님 법이 일도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요 물론 저는 지금 제가 스스로 똥물을 끼얹어 가면서 아주 쉬운 아주 낮은 수준의 방편까지도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아듣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아들어 버려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막 다 알아듣고선 쥐어가지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 분별을 하는데 제가 재욕하는 게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들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판단 분별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견해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잣대 지어서 옳다 그러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공부가 너무 더뎌 갑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봐서 알아요 공부가 정말 10년, 20년 해도 진도가 안 나가요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견해를 강화시키려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공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의 말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오해 받아서 소지가 다분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 말이 왜 그럼 본문 들으면서 스님이 잘하든 잘못하든 그 말이 틀린지 아닌지 내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럼 무조건 들어간 얘기냐 이렇게 또 착각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죠 내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스님이라면 스님이라면 그냥 나를 완전히 내려 놓고 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별은 있어야 되겠죠 이분이 진짜 스승이 맞나 아닌가 이런 건 분별을 하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해서 가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적어도 믿고 공부하겠다라고 마음을 냈다면 그런 마음을 냈다면 정말 한없이 낮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씩 낮춘다는 거 뭘 낮추냐 내가 팍 낮춰가지고 세속적으로 낮추라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거집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공부가 진도가 몰라보게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게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모든 방편들은요 깨야 되는데 필요해서 만든 것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하는 말도 보세요 엊그제는 어제는 제가 스승 제자라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은 또 스승을 내세우는 거에요 또 왜 그럴까요 어느 하나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도 이게 맞다 맞아 맞아 스승 제자 별로 없어 니나나나 똑같아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견해를 세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밑에서 공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 스님 좀 상담 좀 해주세요 하고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말을 안 먹히니까 얘가 그래도 스님은 좀 다르니까 좀 그래도 좀 스님 말은 다르게 들으니까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 자 쉽게 말해서 스승의 자세는 스승 제자 별도 따로 없다 이런 자세를 해야 되지만 제자의 자세는 확실하게 내가 확실히 귀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불법성 삼부에 귀히 하라는 얘기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되어야 공부가 진도가 빨라집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자신의 어설픈 자기 공부에 그게 이제 업장이에요 그 업장에 필터를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판단하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건 맞는 거 같은데 저건 틀리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승을 찾는 게 먼저고 스승을 찾는 게 먼저예요 스승을 찾기 전까지는 분별해야죠 이게 진짜 스승이 맞나 아니냐 근데 스승을 만약에 찾았다면 그냥 귀히 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업장을 참여하지 않고 이 업장을 가지고 업장의 필터를 가지고 분별망상의 똥이 업장이에요 분별망상의 자기 생각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법을 잣대 지으려고 하면 나의 요만한 잣대를 가지고 이 온 우주 법계를 가득 담는 이 법신 부처님의 법문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요만한 줄자 가지고 우주 전체를 어떻게 잴 수가 있겠어요 재지 못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자꾸 모를 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해 되는 건 되는 대로 듣고 안 되는 거는 일단 보류해 보는 정신 유보해 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판단해서 저 스님 말 틀렸어 내 생각이 오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잠시 유보해서 내가 공부가 좀 해가지고 내가 1년이건 2년이건 공부해 보고 그때 가서 내가 보자 이분이 안목 있는 스승인가 아닌가 그때 가서 보자 일단은 내가 아직 공부가 안 됐다면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일단 내가 이 법에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에서도 헌신의 길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스님들도 부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하심하고 완전히 부처님께 모든 거 삶 전체를 맡긴 사람이잖아요 가족까지 버려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만 이 공부가 그런 그 정도의 간절함 나를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위범망고의 자세라고 법을 위해서는 내 몸이란 몸조차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자세가 된다면 공부는 저절로 된다 근데 끝끝내 자기 생각 판단을 가지고 시비분별 판단하려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공부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참지업장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업장을 참여하는 수행을 하고 또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온갖 분별의 똥을 청소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단 내가 내가 완전히 아는 게 아니니까 내가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 흘리지 말고 아 이 부분은 내가 모르는구나 소화가 아직 안 되는구나 아직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하고 그냥 유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확신을 드리는데 6개월 1년 꾸준히 공부해 보시고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나중에 본인이 유보해 놨던 모든 것들이 저절로 소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5년 뭐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6개월 전 옛날에 제가 금강경, 반야심경, 법성계, 수심결, 신신병 뭐 강의를 많이 올려놨잖아요 옛날 것도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빈 마음으로 한번 들었으니까 아는 거야라고 하지 말고 한 6개월 공부를 해가지고 안목이 생기고 나서 다시 그걸 듣잖아요 그럼 6개월 전에 들었을 때와 전혀 달리 들립니다 그때 들렸던 내용과 지금 들렸던 내용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데 우리의 뇌는 어떠냐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 의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들어요 이해 안 되는 거는 귀신같이 그냥 스쳐 보내버려요 우리가 집에서 옆까지 올 때 모르는 사람은 관심 없이 그냥 지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아는 사람은 눈에 딱 들어오는 것과 똑같이 법문을 들어도 내 머릿속에 내가 안목에서 소화되는 것만 듣다 보니까 안목이 달라지고 나서 다시 들으면 미스님 이런 말을 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본인의 안목이 달라져 놓고 옛날에 이런 얘기 안 하다가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또 하시네요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하나의 가르침이 신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 공부의 차원에 내 공부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 이렇게까지 다르게 들릴 수가 있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우리 공부인의 자세 이제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이 공부 자리에 딱 들어온 사람들은 특히나 앞으로 있는 이 원들이 중요합니다 보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 법문을 통해서 내가 정말 생사에 탈해보겠다는 발심한 사람에게 지금부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본격적인 공부할 사람에게 하는 원이에요 뭐냐면 청전법류는 법을 설하여 줄 것을 청하는 수행 항상 부처님께서 늘 늘 이 세상에서 남아셔서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한다 내 마음속에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게 되면 어디서든 지금같이 법문 들을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인터넷만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제 고향에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청계천까지 제가 처음으로 서울을 갔어요 고2 때 어렵게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3만원 모아가지고 서울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노래를 너무 듣고 싶어서 청계천 가면 그 뭐죠? 요즘에 노래 플레이하는 그게 되게 싸다는 얘기를 듣고 3만원 들고 서울 올라가서 2만원짜리 그거를 사들고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서 제 고향으로 내려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게 CD 플레이어 재생하는 그 기계조차 얻기 힘들었던 때였고 그 당시는 법문 듣기가 하나의 별 따기였습니다 법문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절에 가다 법문해 주는 스님이 안 계셨고 가끔 가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한 대학교쯤 되니까 그때 돼서 가끔 가다 큰 스님 초충법에 가끔 한 번씩 가면 그때 아니면 1년에 법문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집에서 청소하다가도 빨래하다가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가 놀랍게 고맙고 감사한 시대죠 그래서 청전법류는 법을 설해해 줄 것을 청하고 청불주세원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물러 주시기를 청합니다 석광훈이 부처님은 이미 가셨는데요 여러분이 자기 부처님이 여기 머물러 계시길 바라야 되는 청하는 원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처님이 자기 부처님은 늘 여기 머물러 있어요 늘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 부처를 보지 않고 생각을 따라가고 분별을 따라가고 해석을 따라가고 이 모양과 상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늘 첫 번째 자리에 부처가 드러났다가 곧장 내가 생각으로 부처 자리에 있지 않고 중생의 분별 자리로 자꾸 두 번째 자리로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처 자리가 드러나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 바다 위에서만 파도가 칠 수 있어요 분별 망상은 바다 위에서만 분별 망상이라는 파도가 칠 수 있어요 분별 망상은 이 자기의 부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번뇌 직보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 인생에 분별 망상이라는 중생이 나를 자꾸 지배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본래 부처가 나를 자꾸 끌고 가도록 하는 것 그 발언이 부처님이 세상에 머물러 주시기를 청하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나를 욕했어 그 생각 후루룩 따라가면 그 생각 따라가서 막 괴로워요 지금 그런데 문득 아 또 생각 쫓아갔구나 하고 그냥 그 생각 일어나기 이전짜리 이 자리로 딱 돌아오면 그냥 이럴 뿐이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있을 뿐이고 새가 올 뿐이고 밖에는 비가 올 뿐이고 소리는 들리기도 할 뿐이고 밖에서 고양이는 올 뿐이고 나는 지금 이럴 뿐이고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를 뿐이고 배가 고픈 밥을 먹을 뿐이고 그냥 이 뿐인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아무 일 없는 첫 번째 자리에 이 자리로 딱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을 세상에 머물게 하는 청불주세의 수행이에요 자기 부처님을 머물게 해야지 어디 딴 데 부처님을 머물게 하려는 것 자체가 둘로 나누는 불의법이라 그런 마음으로 바깥에 있는 부처를 쫓아가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불의법이라는 불의 중도라는 법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부라고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기를 발언한다 항상 이 법을 따라 배우고 항상 법문을 가까이 하고 항상 이 경정과 어록과 법이 나와있는 이것을 언제나 늘 내가 항상 따르고 실천하겠다 이런 마음을 발언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항순중생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 법을 공부하고 법을 공부하는 것은 중생을 수순한다는 건 뭐냐면 중생의 번뇌망상을 쫓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생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로잡혀 있는 그 수준에서 눈높이에서 동사섭을 해서 그 수준에서 잠시 그 사람과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내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중생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법을 설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괴로운 게 뭔지를 수순해줘야 따라가줘야 받아들여줘야 그 사람은 괴로워 죽겠는데 야 넌 그 정도 가지고 괴로워한단 말이야? 난 그거보다 훨씬 더 괴로운 적도 많았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당장 그 아무것도 때문에 아닌 걸로 그 사람은 죽고 싶을 정도거든요 그 사람을 수순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자기 중생을 구제하고 먼저 항성 중생, 내 중생을 먼저 구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중생이 나라는 중생이 지금 이렇게 과거에 나쁜 일을 하고 살았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하찮은 일을 하고 살아요 지금 내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너무 괴롭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나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남들은 멋있는 것 같은데 나는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그러더라도 지금 이 마음에 안 드는 이 중생 이 번뇌 망상으로 찌드는 이 중생 욕심도 많고 집착도 많고 화도 많은 이 중생 이 중생을 중생 수순해 줘야 됩니다 이 중생을 받아들여 줘야 수순은 받아들여 준다 이 중생을 먼저 인정해 주고 허용해 주고 받아들여 주어야 돼요 그래야 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죠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단죄하고 너 같은 놈은 죽어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 중생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이 중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본래는 부처인데 다만 안쓰러울 뿐이지 내가 그렇게 멋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중생의 지금 이 현 상황 나의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 상황 있는 그들의 나를 그대로 허용해 주고 수용해 주고 받아들여 주는 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의 나의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요 이 상황이 나는 지금의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는 중생을 수순해 주기 시작하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게 돼 버려요 나는 돈이 없어 괴로워하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남들은 몇 백만원씩 월급을 받는데 나는 월급해 봐야 한 백만원도 별로 못 받고 이백만원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평생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 나는 평생 노가다 밖에 못하고 이렇게 사나? 이렇게 아니면 힘들 이런 일밖에 못하고 사나? 월급도 이것밖에 못 받고 사냐고 생각해서 괴로웠어요 예를 들어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나만 이런 것 같아서 괴로운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있는 이대로를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살게 되면 상관없구나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끼고 절약하며 살면 되겠구나 왜? 지금의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실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니까 우리나라 사람과 비교하니까 괴롭지 아프리카에서 다 죽어가는 아이들 인도에서 고아들 다 죽어가는 이런 아이들과 비교하면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괴로움도 분별망상이라는 비교해서 나온 괴로움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온전히 지금 있는 이대로의 나를 허용하고 나면요 어? 이게 뭘 깨닫는 거냐면 불교는 마음 공부를 하니까 내가 괴로운 나였는데 좋은 나로 바뀌고 가난한 나였는데 부자인 나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대로의 내가 아 본래 문제가 없었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문제였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수순 지금 이 중생의 모습 이대로를 수순해서 온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타인을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타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타인을 그 눈높이에서 그걸 있는 그대로 그 조건 그 힘든 것을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을 때 그래야 그도 나에게 마음을 열고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또 좋은 성근 인연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수순을 한다 항순 중생원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의 해양원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의 공덕이라도 있다면 이 공부를 해서 얻은 하나의 공덕이라도 있다면 내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나 혼자만 괴로움의 문제 해결하고 할 게 아니라 첫째는 상구보리 내가 내 괴로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내가 조금이라도 내 옆에 있는 많은 괴로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회양해야 되겠다 이걸 회양이라 그래요 나눈다 이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 왜 그럴까요? 일체 중생이 바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일체 중생에게 나누는 건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나 자신에게 나누는 거예요 내 것만 아끼는 거는 이게 내가 아닌데 이걸 내 것만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심과 중생 분뇌 망상과 집착심이 더 커져서 점점 더 중생으로 빠져드는 지름길이 바로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나는 이게 진짜 나가 아니라 전체가 진짜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 회양하고 전체를 나누고 전체를 돕고 삶 전체를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것이 사랑해주는 것이 평등하게 바라봐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지혜고 진정한 중생구제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 공부하는 거 이게 진정한 중생구제예요 그래서 이 열 가지 수행을 이제 어떻게 청결분해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빨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이상에서 설한 것이 보살 마살이 원만하게 구족하고 있는 십종 대원이다 열 가지 원이다 만약 모든 보살들이 주보 중간에 써 있습니다 만약 모든 보살들이 이 큰 서원을 따라 정진하여 나아가면 능히 일체 중생을 성숙시키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수순케 하며 보현보살의 수행과 원력을 원만하게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 열 가지 서원을 실천하면 정진해서 나아가면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어요 지혜로 성숙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요 이 보현보살의 수행과 원력을 성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남자여 그대들은 이 뜻을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시방에 가득한 무량 무변 불가설 불가설 불찰 극 미진수 일체 세계에 가득 찬 으뜸가는 칠보와 일곱 가지 금은보와 같은 놀라운 보배와 또한 모든 인간과 천상에서 가장 훌륭한 안락으로 저 모든 세상에 있는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이 칠보와 좋은 것으로써 칠보라는 보배, 보물로 가지고도 보시하고 안락, 사람들이 마음을 안락해 주는 걸로도 보시하고 그렇게 해서 일체 중생에게 보시를 하고 또 코로나 아닙니다 보시하고 모든 세계에 불보살님들께 공량하기를 모든 부처님께 보살님께 공량하기를 저 불찰 극 미진수 겁을 지나도록 계속하여 그치지 않는 그 공덕 이 공덕이 얼마나 큰 공덕이에요 삼천대천세기에 불가설 불가설 셀 수 없는 가득한 칠보로써 가득한 훌륭한 안락으로써 이 세상 전체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물질로도 보시하고 마음의 편안을 줘서도 보시하고 또 일체의 모든 불보살님들께도 공량을 올리는데 그렇게 하기를 불찰 극 미진수 겁이 지나도록 새새 생생 계속해서 그치지 않는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불보살님께 또 일체 중생에게 그렇게 하는 공덕이 그런데 그 공덕보다 더 큰 공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열 가지 원 보현보살의 십종대원을 한 번 들어서 얻은 공덕을 아까 그 조금 전에 말한 그 공덕과 비교한다면 앞에 공덕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한 칠보로써 일체 중생과 부처님에게 세세생생 보쉬하는 그 공덕보다 보현보살의 십종대원을 한 번 듣는 것이 더 큰데 어느 정도 비교가 안되느냐 하면 비교가 안될 만큼 더 크다 어느 정도 비교가 안되냐면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우파니 사타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파니 사타분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얘기해요 그만큼 일체 불보살님께 일체 중생에게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예를 들어 내가 금은 보압, 보석, 만호, 진주 이런 걸로 일체 중생에게 보시를 하는 공덕보다도 이 십종대원을 실천하는 이 마음공부의 공덕 이게 이 법의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법의 공덕은 이 모든 것과 바꿀 수 당연히 없죠 왜? 법의 공덕, 이 법의 공덕 이 법 안에서 삼천대선세계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칠보도 왔다가 가고 중생도 왔다가 가고 과거 현재 미래도 왔다가 가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왔다가 가는 건데 그러니 이 자리가 먼저 있는 거죠 이 자리가 먼저죠 이 자리가 바탕이죠 이 자리가 바로 바다고 그 모든 건 물결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말한다면 그러니 이 법의 자리가 근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어도 이게 말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깊은 신심으로 이 열 가지 원을 받아 지니거나 읽고 외우거나 한 개성만이라도 사경한다면 오 무관업이 소멸된다 이 열 가지 개성을 받아 지니고 내가 지닌다 읽고 외우고 실천하고 지닌다는 건 실천한다는 걸 뜻해요 또 읽고 외우거나 한 개성만이라도 예경, 제불원 이렇게 한 개성만이라도 사경한다면 손으로 쓰기라도 한다면 오 무관업이 소멸된다 오 무관업이 뭐냐면요 불교에서 말하는 오역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오 무관지옥도 있고요 그래서 오 무관업을 받으면 오 무관지옥에 간다 하는데 오 무관죄가 뭐냐 하면 첫째, 아버지를 죽인 죄 그러니까 최악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죄 두 번째는 어머니를 죽인 죄 세 번째는 깨달은 아라한을 죽인 죄 네 번째는 화합승가를 파하는 죄 이게 되게 주목할 만해요 절에 와서 화합을 깨는 죄가 이게 오 무관업이에요 그래서 절은 화합승이라고 하잖아요 화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스님들이 화합하면 소도 잡는다는 게 스님들이 소고기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대중이 화합하면 그거는 다 승인이 된다 화합을 깨뜨리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절에 와서는 딴 데서는 몰라도 절에 와서는 공부하러 오는 거잖아요 계속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부려가지고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절에 오면 안 되죠 절에서는 어떻게든 이 법 하나를 위해서 내가 이 법 하나를 향해 나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화합해야 돼요 그때 때로는 절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할 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있겠죠 당연히 그러더라도 그럴 수 있겠지 내가 저 위치가 안 돼 봤으니까 저 자리 안 있어 봤으니 뭔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정도로 좀 화합하고 서로 뒷 쉽게 말해 뒷담화 좀 하지 않고 신도님들끼리 제가 우리 절은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이렇게 큰 절에 이렇게 화합하는 데가 없어요 정말 없다리면 또 딴 데를 몰아쓴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조직에 이렇게까지 화합을 할 수 있지 하고 정말 진짜 수의 찬탄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냐하면 한 다섯 명 열 명만 모여도 거기 딱 파가 나뉘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중생생아는 희한하게 파가 나뉘고 이 파와 저 파가 싸우고 저도 사실 한편으로는 저랬으면서 워낙 이분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면 싸워요 제가 그때부터는 그 누구와도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한 번 밥 먹으면 뭐 구설수에 뭐 딱 또 누구랑 특별히 친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다 거리를 둬요 그냥 아예 전부 다 거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왜 이렇게 스님은 거리를 두냐고 뭐 이렇게 제가 권위를 내소려고 거리를 두는 게 전혀 아닙니다 성격도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화합을 깨뜨리는데 차라리 그분들이 나욕하면서 저 스님은 자기 혼자만 저러고 있느냐 우리한테 그렇게 관심도 없느냐 하면서 차라리 그분들이 똘똘 뭉치 하나 되는 게 나겠다 핑계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참 이게 화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불교에서는 화합이 이렇게 중요하게 외우는 거예요 화합을 깨는 걸 오무간업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절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번째가 파화합승이고요 마지막이 출 불신혈이라고 해서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죄 대표적으로 대화닫다가 부처님을 죽이고 자기가 불교승단을 장악하려고 부처님을 자격도 보내고 수치한 코끼리를 밟게 만들려고도 하고 큰 바위덩어리를 부처님 지나가는 계곡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 발톱 밑에 조그마한 피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오무간제업 최악의 제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보현 행원을 실천하면 오무간제업도 소멸한답니다 다행히 근데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오무간제업 이거 지금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네요 10대원을 하면 오무간제업이 소멸되고 세간에서 받은 몸과 마음의 병이나 마음의 병, 몸의 병 그 어떤 병이나 각가지 괴로움이나 내지 불찰, 급, 위진수의 일치, 악업이 다 소멸될 것이다 이 공부를 실천하면, 이 법을 실천하면 당연히 괴로움이 소멸돼요 그리고 온갖 마군이나 야차나 나찰이나 구반나, 비사, 부다 등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악한 괴신들이 모두 멀리 달아나거나 혹은 좋은 마음을 내어 가까이 있으면서 수호할 것이다 이 여기서 나오는 마군들은요 야차와 나찰은 북방 다문천왕의 권석이고요 또 구반나는 남방증장천왕의 권석이고요 또 비사는 비사차라고도 부르는데 동방지국천왕의 권석이고 부단은 부단나라고 부르는데 서방광목천왕의 권석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악귀였어요 악귀 악귀여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악귀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귀였다 그래요 세속신앙에서 악귀라고 믿어왔던 이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마음 공부하는 법을 공부하는 좁게는 보현 행원품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가까이 오질 않고 가까이 오더라도 이들이 사천왕의 권석이 된 것처럼 이들이 부처님께 귀의해서 내가 사천왕을 도와서 일제중생을 굽어 살피겠습니다 하는 좋은 원을 세워서 나중에 불교에 귀의해서 좋은 선신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설사 이런 악한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귀신들이 멀리 달아나거나 아니면 좋은 마음을 내어서 나를 오히려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법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이러는 사람은요 지옥 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지장보살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옥에 가면요 지옥의 모든 지옥 중생들이나 지옥에 있는 그 우락부락한 나찰들이나 이런 존재들이 나를 수호해 줘요 지옥에서 손 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나를 수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림은 지옥에 가도 다치지 않죠 지옥 중생을 구제하죠 그러면 우리는 지장보살림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옥에 가도 내가 법을 공부하고 법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법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내가 지옥에 가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전부 다 천상세계로 바뀌고 그 악귀들이 전부 다 선신으로 바뀌어요 일체 중생이 선신으로 바뀝니다 악이라는 건 특금만큼 찾아볼 수 없게 바뀐다 본래 그런 게 없었으니까 불의법 하나의 진실밖에 없었기 때문에 악귀라는 것도 이 자리에서 나왔고 선신이라는 것도 이 자리에서 나왔지 어디 딴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하나에서 분별해서 만들어냈을 뿐이지 악귀, 나찰, 지옥 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부처도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 안에서 지금 여기서 부처하면서 만들잖아요 지옥하면서 여기서 만들고 다 자기가 만든 거지 이 세상에 지옥이란 어느 곳은 없습니다 나를 뺀 부처도 따로 없고 극락세계도 따로 없어요 지금 여기 극락세계가 드러나 있을 뿐이지 이거는 아미타경에 진짜 나오는 얘기예요 서방정토에만 극락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서방정토는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한 발짝 떼서 딱 발 내디리면 바로 극락세계라고 하잖아요 동서남목 어디가나 다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여기가 극락세계라는 뜻이 아미타경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리고 이 보현 행언을 외우는 사람은 세상 사리에 어떠한 장애도 없어 마치 하늘에 달이 구름을 벗어나듯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불보살님들이 칭찬하시며 일체 천상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다 예경하고 일체 중생이 마땅히 공양하느니라 이 선남자는 훌륭한 사람의 몸을 받되 보현보살의 공덕을 원만히 갖추고 오래지 않아 보현보살과 같은 미묘한 몸을 성취하며 대장부다운 30 이상을 구족할 것이며 만약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면 나는 곳마다 항상 으뜸되는 가문에 태어날 것이다 모든 악취는 다 없어지고 나쁜 벗은 멀리 여이며 모든 외도를 항복받고 온갖 번뇌를 모두 해탈하여 마치 큰 사자가 묻 짐승들을 굴복시키듯 할 것이니 능히 일체 중생의 공양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옛날에는 다 수사라고 생각했어요 불교는 참 과장이 심해 저도 보면 약간 과장이 심한데 부처님은 참 과장이 심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게 왜 과장이 아닌지를 알게 돼요 정말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밖에 설할 수 없겠구나 이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로도 부족하면 부족했지 또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치는 마지막 찰나에는 육신은 모두 다 흩어지고 모든 친척 권속은 다 떠나고 일체의 권세도 잃어 코끼리 말 수레와 보배 비밀 창고의 재물들이 하나도 따라오지는 않지만 이 열 가지 서원은 서로 떠나지 않고 어느 때에나 앞길을 인도하여 한 찰나 동안에 극락세계의 왕생함을 얻으리다 이 보현 행원을 독성하고 수행하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죽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당연히 세상에서 벌었던 것들은 다 없어지겠지만 세상에서 벌으면 다 없어지겠지만 이 법을 공부한 그 흔적만은 없어지지 않고 서로 떠나지 않아서 이 서원은 서로 떠나지 않아서 어느 때나 앞길을 인도해서 우리를 한 찰나에 극락왕생에 하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그 법의 힘이 법을 공부한 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끈다 그래서 그 극락세계에 가면 극락세계에 가서는 곧 아미타불과 원수보살, 보현보살 관자재보살, 미륵보상 등을 배울 것이며 이 보살들은 모습이 단정하고 공덕이 부족하여 아미타불 주의를 장험하고 계실 것이니 그때 그 사람은 제 몸이 절로 연꽃 속에서 태어나 부처님의 수기 받음을 스스로 볼 것이다 수기를 받고 나서 나중에 부처님이 된다라는 수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법을 공부하다가 죽으면 이 법을 공부한 그 없습이 훈습이 되어서 정법 훈습이 되어서 그 훈습한 그 힘이 나를 극락세계로 이끈다 이 말은 나를 법의 자리로 이끈다 이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자리에서 완전히 법과 하나가 되어서 주변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아미타불이 모든 불보살님들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옹호할 것이고 그래서 극락세계의 지복의 극락이라는 어떤 최상의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누리다가도 또 자신이 세운 원력이 있어서 이 세상 불찰 미진수의 중생세계에 다시 몸을 놔두어서 그것도 어떻게 연꽃 속에 몸을 놔두듯이 아주 그냥 수행자로서 쉽게 말해 큰 스님 법을 깨달은 이런 도인으로서 몸을 놔두어서 일체의 중생을 가는 곳마다 구제해 줌으로써 일체의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깨달음을 얻도록 두루두루 이끌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리도량, 깨달음의 도량에 앉아서 모든 마구는 항복 확보, 완전한 열반인 해탈을 얻어 완전한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중생을 늘 이렇게 한다 이 소리고요 선남자여, 저 중생들이 이 열 가지 원을 듣고 믿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하여 설해 준다면 그 공덕은 부처님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는 이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 원을 듣고 의심을 내지 말고 지성으로 믿으며 받고 저는 읽고 읽고는 외우고 외우고는 항상 지니며 내지 벗겨 쓰고 남에게 설하여 주어라 이런 사람들은 한 생각 동안에 온 행원을 다 성취할 것이니 그 얻는 복덕은 한량 없고 가없으며 능히 번뇌의 고해에서 중생들을 건져내어 아침내 생사를 멀리 여의고 모두 다 아미타불과 아미타불의 극락 세계에 가서 나게 되리라 이 정도로 놀라운 공덕이 있는 화음경, 보현 행원의 열 가지 원력을 여러분들 삶에서 꾸준히 이렇게 실행하시길 바라고 그 가운데도 최상의 원력이 바로 이렇게 와서 법문 듣고 법회에 참석하고 공부하는 원이거든요 그 속에 나머지 원이 사실 다 들어있으니까 왜? 여기서 가르치는 법은 다 그걸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열 가지 행원이 사실은 법문을 들으면 저절로 실천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법문을 듣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 한 세상, 현실 세계에서 내가 할 거는 다 하지만 돈도 벌고 사랑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근원에서 내가 이 할 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 이게 너무 퇴직을 하면 심심한 이 지옥이 외로움의 지옥, 할 거 없는 지옥이 되게 크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나를 안 찾아도 이제 심심하지가 않아요 심심하기는 커녕 안 찾아주면 너무 고마워요 사실 왜? 이 공부가 간절하면요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남들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요 1분 1초가 너무 아까워요 정말 그래요 정말로 정말 그래서 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후가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만약에 제가 이래가지고 노후 은퇴를 한다 만약에 그러면 야 이 공부를 하면 만사가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제가 이 공부가 너무 간절해서 하루 이틀 시간이 주어지면 정말 이 공부에 정말 이 공부에 이렇게 즐거운 공부를 하는 걸 아니까 야 이 노후에 남들이 나를 별로 안 찾아준다 뭐 내가 진짜 되게 충격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엄청난 대접을 해요 사람들이 엄청 대접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딱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대접을 완전 안 해주고 완전 막 그냥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것도 본인이 뭐 그렇게 했으면 더 무시당할 수도 있겠고 근데 어쨌든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무너지는 걸 경험해요 자아의 추락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남들이 나를 떠받떨어 준다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즐거움은 있지만 그거 재미없는 일이에요 사실 혼자 있으면서 충만한데 누군가에게 그걸 대접을 받아가지고 충만한 그 일을 뭐하러 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 재미가 전혀 관심 밖이에요 남들이 나한테 대접해줘서 기쁜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기쁨입니다 오히려 너무 과하게 아부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별로 보고 싶지 않을지는 않을 정도가 되죠 오히려 너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생토록 인생이 괴롭지 않을 수 있는 게 이 공부입니다 인생이 정말 즐거울 수 있는 게 이 공부라는 저는 정말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꾸준히 하면 이런 이렇게 재미있는 공부기만 하면 그래도 공부의 욕구가 조금일 텐데 좀 전에 들으셨죠? 이렇게 죽고 나서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는데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공덕이 제가 있다고 했으면 제가 사기꾼 아니에요? 경전에서 우리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는 하음경에서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공부시키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헛된 말일 수가 있겠어요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며 삿된 말을 하지 않는 이며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공부는 여러분 생각에는 부산 시내에 이렇게 많은 몇십만 명 인구가 있어도 몇백만 명 인구가 있어도 공부가 있는 데는 정말 탁출난 탁월한 공부인이구나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에스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면에서 아주 태상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 공부를 정말 내가 간절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심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